안녕하세요. 첼기조나리입니다. 오늘은 우리문화, K문화, 한국문학페스트 5선을 준비했는데요. 박안서, 유년의 기여,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문열, 신과 인간에 대한 고뇌는 영원한 숙제다. 사람의 아들. 제1회 환불문학상 수상자, 조선의 천재가 울고 있다. 난설원. 제2회 환불문학상 수상자, 프린세스 파리. 제17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자, 한정이와 나입니다. 오늘도 책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설로 그린 자화상 유년의 기여,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입니다. 지은이는 박완서, 발행은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저자 박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 어우러진 격동의 한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그의 한국전쟁을 겪고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작가가 나의 성장과정을 기억에 의지하여 쓴 소설로 그린 자화상 이라고 한 이 책에는 앞세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육렬이 높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농가밭이 넓게 펼쳐진 개풍 본가에서 산 꼭대기에 위치한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서울 산동내로 이사한 소녀가 겪은 문화적 충격, 일제강점기 국민학생으로서의 기억, 창시개명 경험,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서울대 2파, 그리고 6.25까지의 격병기를 지낸 작가의 유년 시절 경험이 구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박안서 작가의 소설로 그린 자화상은 총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유년의 기억,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성년의 나날들인데요. 오늘은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폭의 수채화와 한 편의 활동사진이 교차되듯 맑고도 진실되게 그려낸 박안서 작가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싱아 야성의 시기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콧물이 아니라 누렇고 차진 코여서 훌쩍거려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나만 아니라 그때 아이들은 다들 그랬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싸잡아서 코흘리개라고 부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여부케야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 내 아이들에 대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감기가 들지 않고는 절대로 코를 안 흘린다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딴 아이도 안 흘렸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 갈 때 가슴에 손수건 매다는 습관까지 없어져 버렸다. 나도 이제는 요즘 아이들이 코를 안 흘리는 걸 이상해하는 대신 그땐 왜 그렇게 코를 흘렸는지를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종이나 헝겊이 귀했다. 손수건 같은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다. 코가 흘러서 입으로 들어갈 때쯤 되면 소매로 쓱 씻었다. 그래서 한겨울을 나고 나면 소맛뿌리에 고약이 엉겨붙은 것처럼 새카만 덮개가 앉았다. 둥던산 같이 솜을 둔 저거리 하나면 겨울을 낫다. 엄마가 둥정을 갈아 줄 때마다 소맛뿌리에 덮개도 쓱쓱 비벼서 덜어 내주는 것만 더 그러했다. 아랫돌이는 손바지 위에다 어깨 허리가 달린 통치마를 입었다. 옷감은 무명에다 울긋불긋 물을 들여 풀을 먹여 반들반들하게 다듬이질한 것이었다. 시골에서 물감은 아주 기물이었다.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사오셨다. 내가 태어난 고장은 개성에서 남서쪽으로 20리가량 떨어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이라는 20호가 채 안 되는 벽촌인데 마을 사람들은 개성을 송도라고 불렀다. 어린 나에게 송도는 꿈의 고장이었다. 물감뿐 아니라 고무신이나 참빛이나 금박댕기나 시칼이나 호미나 낫도 다 송도에 가야만 살 수가 있었다. 딴집에선 여자들이 송도에 다녔다. 우리집에선 할아버지하고 삼촌들만 송도에 다닐 수가 있었다. 그게 딴집하고 우리집하고의 차이였다. 여자가 송도에 못 가는 집이 박적골에서 우리집 말고 또 한집이 있었다. 두집 다 박가였고 서로 친척이었다. 그 밖의 집들은 홍가였고 그들끼리 친척이었다. 근데도 마을 이름은 박적골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는 양반이고 그들은 상껏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양반 노릇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른다. 개성지방은 전통적으로 양반 따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독불장군이셨을 것이다. 할아버지 때문에 송도 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집 여자들도 마음으로부터 할아버지에게 승복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할머니에게 양반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 웃으시면서 개파라 둔양 반이란다. 라고 대답하셨다. 할머니는 입이 걸었다. 웃은 소리도 자라였다. 그러나 할아버지 앞에선 설설 기는 신용을 했다. 할아버지는 집안 여자들을 송도에만 안 보낸 게 아니고 논이나 밭에도 안 보냈다. 그것도 딴집과 우리집의 다른 점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양반 노릇이라고 여기시는 듯했다. 박족골엔 이렇게 두 양반 집과 열여섯인가 열일고포의 양반 아닌 집이 있었지만 지주와 소작인으로 나누어져 있진 않았다. 바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능선이 부드럽고 밋밋한 동산이 두 팔을 벌려 얼싸하는 듯한 동네는 앞이 탁 트이고 벌이 넓었다. 넓은 벌 가운데를 게울이 흐르고 정지용의 시 말마따나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은 아무데나 있었다. 우리집에서 뒷간에 가려도 실개천을 건너야 했다. 실개천은 흐르다가 눈을 만나면 꽃잘 웅덩이를 만들곤 했는데 우리는 그걸 군우물이라고 해서 먹는 우물과 구별했다. 지금 생각하니 소규모의 조수지가 아니었던가 싶다. 거의 흉년이 들지 않는 넓은 농지는 다 우리 마을 사람들 소유였다. 땅을 독차지한 집도 땅을 못 가진 집도 없었다. 다들 1년 먹을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될 자작농 들였고 부지런했다. 그런 고장에서 8살까지 자라는 동안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 기회가 없었다. 동무들과 손잡고 딴 동네를 가볼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다. 넓은 아폴로는 아무리 멀리 나가도 딴 마을이 나오지 않았다. 뒷동산을 넘어야만 이웃마을이 나왔고 이웃마을의 풍경도 별로 신기할 게 없었다. 옆구리에 텃밭을 낀 집들이 산기슭에 안겨 있었고 넓은 벌을 풍성한 치맛자락처럼 거느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다. 아무리 고개를 넘고 내릴 건너도 조선 땅이고 조선 사람밖에 없는 줄 알다가 처음 들은 딴 나라 이름은 덕국이었다. 아주 오랜 훗날에야 덕국이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걸 모를 때도 내가 들은 최초의 외국은 나에게 충분히 신비로웠다.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물감을 사오시는 것은 대개 추석이나 설을 앞둔 무렵이었는데 이건 덕국 물감이다. 라고 따로 꺼내놓는 물감은 네모난 봉지에 들어 있어서 빨간 물감에는 빨간 종이로 파란 물감에는 파란 종이로 표시가 돼 있었다. 우표 딱지를 대각선으로 접은 것만한 세모난 표시는 빤들빤들하고 선명해서 꼭 진한 꽃잎을 문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덕국 물감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건 아마도 내가 최초로 맡은 문명의 냄새 문화의 예감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할머니도 엄마도 숙모들도 다들 덕국 물감에는 사족을 못 썼다. 그걸 사온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넘쳤고 그런 할아버지에 대한 며느리들의 중경은 비굴과 아부에 가까웠다. 언제나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한 건 아니었다. 웃음거리로 삼을 때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걸음이 재고 화가 날 때는 무험한 말로 하면 방정맞다 싶을 정도였는데 안체로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불호령이 떨어질 징조였다. 며느리들은 황황히 일손을 놓고 또 무슨 벼락이 떨어지나 기다리는 순간에도 슬쩍슬쩍 농담들을 했다. 그런 농담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했다. 여보게 부엌에서 밥이 타나 보이 라고 엄마가 숙모기에 대고 속은 대면 숙모는 웃음을 참느라 사색이 되곤 했다. 부엌에서 진짜 밥이 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주걱턱이라는 할아버지의 별명과 관계가 있었다. 수염이 길게 자라지 못하고 고슬고슬 엉겨붙어서 약간 튀어나온 듯한 턱을 더욱 밥주걱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덕국물감을 사오신 할아버지에게 표한 최대의 경의는 실은 할아버지의 인격과는 무관한 요새말로 하면 외제의 선호 같은 게 아니었을까. 나는 속으로도 겉으로도 할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인 나에 대한 할아버지의 자애는 각별했다. 나를 볼 때 할아버지는 봉의 눈이 살짝 처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자글자글 끓고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 아마도 그건 애간장이 녹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테지만 나는 중대한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여겼다.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역성 들어주겠거니 믿었다. 할아버지를 믿고 일부러 말썽을 부리진 않았지만 안 계실 때는 현저하게 불이 죽었다. 언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니까 제 버릇이 저 모양이라고 당신만 안 계시면 제가 얼마나 고분고분해지는지 아시느냐고 타박을 하신 일이 있다. 그때 할아버지는 무섭게 화를 내셨다. 애가 믿는 데가 없어서 풀이 죽은 게 그렇게 보기 좋습디까 응 그렇게 보기 좋아 하고 벌어 역정을 내시면서 할머니 면전에 삿대질까지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나들이가 찾으셨다. 송도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의 대소사에 가족을 대표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듯했다. 늘 흰옷만 입으셨기 때문에 집안 여자들은 그 수발이 큰일이었다. 특히 버선을 기워대는 일이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자다 깨면 엄마와 숙모들이 흐릿한 등잔불 밑에 둘러앉아 버선볼을 대면서 두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 버선은 내가 종종 머리에 써볼 정도로 컸다. 한번 출타하시면 며칠 만에 돌아오실 적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은 어린 나에게 가장 큰 낙이었다. 사랑마루는 울타리 없는 바깥마당의 면에 있었다. 아래 입간으로 나뉘어진 사랑채는 마루도 길어서 가운데 기둥이 있었다. 그 가운데 기둥을 한팔로 안거나 기대고 앉아 있으면 둥구 밖으로 난 탈구지 길이 저 멀리 산모롱이로 아스라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바라볼 수가 있었다. 흰옷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초가지붕마다 뿜어올린 저녁연기가 스멀스멀 먹물처럼 퍼져 길과 논밭과 수풀과 동산의 경계를 부드럽게 지워버려 마침내 잿빛 하늘을 인 거대한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도 흰옷 입은 사람이 산모롱이를 돌아오는 것은 잘 분간이 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다들 흰옷을 입었다. 특히 송도나들이를 갈 때는 때도 안 묻은 고운 흰옷으로 호사를 했다. 그래도 나는 할아버지와 딴 사람이 헷갈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독특한 걸음걸이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강렬한 빛처럼 직통으로 나에게 와 박혔다. 우리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총알처럼 동구 밖으로 내달았다. 단 한 번도 착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며 열렬하게 매달린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은 다듬이질이 잘돼 늘 칼날처럼 차게 서슬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송도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곧 오냐 오냐 내 새끼 하면서 나를 번쩍 안아올렸고 그의 품은 든든하고 입김은 훈훈했다. 할아버지의 입김에선 언제나 술 냄새가 났다. 나는 할아버지의 훈훈함과 함께 그 술 냄새 또한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고 나서 두루마기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주섬주섬 꺼내 손에 지어주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 노란 편지 봉투에 싼 미라사탕 아니면 잔치 쌍에서 염치 불구하고 집어넣었음직한 약과나 다식 따이였다. 그런 것들을 맛보느라 할아버지의 손목을 놓고 깡충깡충 앞장서 뛸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던지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눈꼬리 시다는 핀잔을 들을 지경이었다. 할머니 눈엔 요샛말로 빽이 생긴 내가 다소 밉살스러워도 보였으리라. 그러나 그때 내 기분은 기다림의 성취감 같은 것이었다. 기다림이 번번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산모롱이의 딴 사람만 나타나거나 아무도 안 나타날 적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폭파쳤다. 계절에 따라서는 추워서 오돌오돌 떨 때도 있었다. 안에서 몇 번이나 부르러 나와도 막무가내였다. 어른들은 그런 나를 청순떤다고 했다. 엄마는 청숭 좀 작작 떨라고 혀를 찾고 할머니는 머리를 쥐어봤기도 했다. 할아버지한테 일러줄 테다. 일러줄 테다. 나는 나는 이렇게 벼르면서 그 모든 구박을 견디었다. 그러나 진짜로 잃은 적은 없었다. 그건 그냥 기다리는 재미였다. 기다리는 재미는 그 밖에도 또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시방 수리고개까지 오셨으면 내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적쳐 붙어라. 안 붙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시방 농바위 고개까지 오셨으면 내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적쳐 붙어라. 로 바꾸면 되었다. 내가 아는 고개나 내 이름은 많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는게 안 붙는 것보다는 나았다. 붙으면 그 자리로부터 할아버지를 몰래 몰래 뒤쫓아 고개를 넘고 벌을 지나고 내를 건넜다. 할아버지가 걷는 길은 깜깜한 밤일 적도 있었고 휘영청한 달밤일 적도 있었다. 별빛밖에 없는 금은 밤 남을지라도 표표이 나무 끼는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은 너무도 새하얗고 당당해서 놓칠 염려가 없었다. 걸음이 빠른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동구밭까지 왔다. 나는 할아버지를 숨가쁘게 뒤쫓으며 한편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산모롱이의 할아버지는 안 나타나고 뒤쫓던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할아버지를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정신의 긴장이 몽롱하게 이완되곤 했다. 기다리다 지쳐 잠든 나를 어른들이 안고 들어갈 때 나는 밤밖에 잠들지 않았으면서도 일부러 고라떨어진 신용을 했다. 내 유년기의 기억에 첫 장을 꽉 채우다시피 한 기다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뒷간에서 넘어지신 채 못 일어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렀다. 뒷간은 사랑체에서 세벌이나 되는 대또를 내려와 꽤 넓은 바깥마당을 가로질러 마당을 에어산 뽕나무 밑을 지나 실개천을 넘어 텃밭머리에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 연통을 해서 식구들이 온통 황황히 달려나가 할아버지를 간신히 사랑체 다 내었다. 동풍이라고 했고 동풍은 못 낫는 병이라고 했다. 특히 뒷간에서 걸린 동풍에는 약이 없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의 선비가 흔히 그랬듯이 한방에 대한 소양이 상시 이상이어서 자식들 약방문도 손수 내고 약초를 수집해 환약 같은 걸 만들어서 약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네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내주곤 하셨건만 자신의 병에 대해선 일찌거니 단념하고 화만 냈다. 할머니는 사랑해서 똥노강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역맛살을 비롯해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한 것까지 온갖 비행을 중얼중얼 나열해 가며 꼴좋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집안에 먹구름이 끼고 특히 나는 죽지 떨어진 새처럼 초라해졌다. 아버지를 여인 것은 세 살 때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동풍으로 무력해지신 걸 보는 것은 나에게 두 번째 아버지의 상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엄마가 서울로 오빠 뒷바라지를 하러 떠났다. 오빠는 면소재지에 있는 4년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송도로 가서 2년을 더 다녀 그때 개정된 학재로 6년 동안의 초등교육 과정을 마쳤다. 숙부들은 다 4년제 소학교만 나왔는데도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학문을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오빠가 송도에서 2년 더 배운 걸 굉장한 고학력으로 여기셨다. 서울에 더 높은 학교에 간다는 것은 집안 형편에도 벅찼지만 장손에 대한 기대에도 어긋났다. 그때 두 숙부는 다 혼인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건만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자녀간에 소생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장중복에 비유하곤 하셨는데 덜컥 동풍까지 걸리셨으니 장손이자 유일한 손자인 오빠를 너른 세상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옆에 끼고 집안의 대를 잇고 선영을 지킬 의무를 훈도하고 장가도 일찍 드리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어른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빠를 서울의 상업학교에 보냈다. 상업학교는 송도에도 있는데 서울에까지 보낸 것은 엄마의 중대한 반란이었다. 그 사건으로 집안이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혼자 된 맘며느리가 아들 공부를 핑계로 시부모 모시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인들의 심적 타격도 컸고 무엇보다도 집안 망신이었다. 할아버지가 그 작은 동네에서 남아 양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양반의 채통에 어긋나지 않게 집안을 다스려야 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그 마을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몹시 노했고 엄마는 의무를 포기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식을 어떡하든지 서울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릴 엄마의 숨은 신앙 이었다. 엄마는 우리가 도이제에서만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엄마의 생각엔 나도 훗날 철들고 나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형제 중 가장 체격이 좋고 잔병 한 번 치른 일 없는 건강채였다고 한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을 할아버지는 당신의 역방문에 의한 생야 한약 등으로만 다스리고 할머니는 무당집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사이에 마침내 기지사경에 이르렀다. 그때서야 엄마는 단호의 아버지를 달구지로 송도까지 싣고 갈 수가 있었다. 이미 아버지의 맹장염은 복막염을 일으켜 뱃속 가득 구름이 찬 것을 뒤늦게 수술을 했지만 항생제도 없을 때라 결국은 덧나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엄마가 그걸 팔자소간으로 돌리지 못하고 시골의 무지목매 탓으로 단정하고 자식들이라도 어떡하든 그곳에서 빼내고자 한 것은 천여적의 엄마의 서울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엄마의 친정 역시 시골이었지만 엄마의 외가족은 서울에서 꽤 잘 살고 있어서 박적걸로 시집오기 전 천여시절의 한때를 서울에서 외사촌들과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외사촌들은 진명 숙명 등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무척 좋아보이고 부러웠었나 보다. 엄마는 통치마 입고 구두 신고 신식 교육 받은 여자들을 히뚜루 신녀성 이라고 칭했고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렸고 또 형편상 딸까지는 엄두를 못내고 우선 아들을 서울 학교에 집어넣고 자기도 뒷바라지를 핑계로 맏며느리 자리를 헐헐 박차고 서울로 가버렸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숙모들까지 수군대며 엄마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손녀여서 숙모들에게 상전 노릇을 톡톡히 했고 할아버지의 반신불수와 엄마의 부재로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개성지방과 그 근교의 주거양식의 특색으로는 바깥채를 낳고 소박하게 안채는 높고 정결하게 꾸미는 것과 함께 마당칠의 유난함을 꼽을 수가 했다. 사랑채에 면한 바깥마당은 앞이 트이게 하고 양쪽에 뽕나무나 빗자루를 만드는 뎁사리나무로 둘러치고 한바꽃이나 국화를 몇 그루 심는 정도지만 디란칠에는 공이 들고 화려했다. 우리집 디란도 한겨울 빼놓고는 줄창 꽃을 볼 수 있는 작은 둥산이어 넉넉한 놀이터였다. 장독대도 뒤란에 있었고 터줏대감을 모신 터줏자리도 뒤란에 있었다. 울타리는 개나리로 치고 열매 맛은 별로지만 꽃이 장한 돌배나무와 개살구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고 앵두나무가 여러 그루 그리고 바닥에선 딸기가 해마다 저절로 자랐고 터줏자리 근처는 부추가 자생해서 저절로 음침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개나리 울타리 밑에선 꽈리가 지천으로 자랐고 장독대로 올라가는 둔턱은 층층의 단을 만들어 일년초를 심도록 돼 있었다. 혼자 쓸쓸히 놀던 디란에 이제 동무들을 끌어들이거나 동무들하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거나 내 마음대로 했다. 할아버지가 무력해진 것은 곧 집안의 법도에 구멍이 뚫린 거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건만 알아차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누렸다. 하다못해 뒷간까지도 놀이터로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뒷간에서 넘어져서 반신불수가 되셨기 때문에 뒷간에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겁을 먹은 것도 잠시고 뒷간은 내 유년기에 추워거린 여러 놀이터 중에서도 가장 환상적인 놀이터였다. 우리 고장에 내려오는 뒷간 얘기는 다 도깨비 얘기였지만 무서운 도깨비는 아니고 조금은 못나고 유쾌한 도깨비였다. 코가 막혀 냄새를 못 맡는 도깨비가 뒷간에서 밤새도록 똥으로 조찰떡을 빚는다고 했다. 쟤를 콩고물이나 팥고물인 줄 알고 맵시 있게 빚은 조찰떡을 재다 굴리기를 되풀이 하면서도 아까워서 한입도 맛을 안 보다가 새벽역에 다 빚고 나서 비로소 맛을 보고는 대퇴 욕지기 하면서 홧김에 원상대로 휘젓고 간다는 것이다. 만일 한창 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기침을 안 하고 뒷감문을 열면 도깨비는 들킨 게 무한해서 얼른 조찰떡 한 개만 잡수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내놓는데 안 먹으면 무슨 해꼬지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도깨비 얘기 말고 이런 것도 있었다. 동짓날 팥죽을 맛있게 쓴 며느리가 한 그릇 먹는 것만으로는 감질이 나서 식구 몰래 한 그릇을 더 퍼가지고 뒷간으로 갔더란다. 며느리보다 앞서 팥죽을 몰래 먹으려고 뒷간에 와 있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들이닥치자 놀라서 팥죽 그릇을 얼른 머리에다 썼다고 한다. 며느리 또한 임기응변으로 아버님 팥죽 잡수세요 하면서 가져온 팥죽 대접을 앞으로 내밀자 시아버지 왈 얘야 난 팥죽을 안 먹어도 이렇게 팥죽 같은 땀이 흐르는구나 했다는 것이다. 두 이야기는 다 뒷간에 갈 때는 반드시 문앞에서 인기척을 내라는 걸 훈계하기 위해 어른들이 흔히 해주던 얘기였다. 시골 뒷간에 대해 공포감부터 갖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구역질이 날 소리지만 실제로 우리 고장 뒷간은 팥죽을 먹어도 주울 만큼 청결했다. 칸살도 서너 칸은 되게 넓었고 어른이 이를 보는 데는 한켠의 나무로 된 틀이 따로 있었지만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보게 돼 있었다. 아이들이 똥을 누는 헛간 같은 흙바닥은 뒤쪽이 낮아서 똥이 자연이 낮은 대로 떨어지게 돼 있지만 깊지는 않았고 그 낮은 곳은 아궁이의 재를 갖다 버리는 곳을 겸하고 있었다. 물색없이 키만 큰 사람을 똥친 막대라고 하듯이 아주 긴 막대기 끝에 네모난 나무 판자가 달린 똥치는 막대기가 준비돼 있어 아이들도 자기가 눈 것을 챗더미 속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었다. 뒷간의 그런 구조를 모르면 도깨비가 조찰떡에 콩콩을 팥고물을 묻힌 얘기도 물론 이해하지 못하리라.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조석으로 뒷간 바닥을 쓸어 선명한 쌀이빗자루 자국을 내놓았다. 태비와 함께 인분을 거름으로 쓸 때 였다. 농토에 인구가 적어 늘 인분이 달렸다. 뒷간의 재를 갖다 버리는 것도 인분을 안 보이게 하려는 목적과 함께 인분의 거름으로서의 효용가치와 분한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때는 송도까지 나가서 인분을 사오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개성 깍쟁이들은 오줌똥에다 물을 타서 똥지개 수요를 늘려서 팔았다고 욕들을 하곤 했다. 그렇게 욕하는 마을 사람 또한 개성 깍쟁이어서 마실 갔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제 집 반머리에 와서 누지 남의 밭에 누는 법이 없었다. 어려서 그런 계산까지 한 것은 아니건만도 뒷간에 갈 때는 동무들하고 때로 몰려서 갔다. 속굽장난을 하다가 한나이가 술래잡기를 할래 하면 우르르 따라하듯이 누군가가 뒷간에 가자 하면 똥이 안 마려워도 다들 따라가서 일제히 동그란 엉덩이를 까고 앉아 힘을 주곤 했다. 계집애들도 치마 밑에 엉덩이를 쉽게 깔 수 있는 풍차 바지를 입을 때였다. 대낮에도 뒷간 속은 어둑 시근해서 계집애들의 흰 궁둥이가 뒷간 지붕에 덜 여문박을 으스름 달밤에 보는 것처럼 모야 코도 묵롱했다. 엉덩이는 깠지만 똥이 안 마라. 마려워도 손해날 것은 없었다. 줄누런이 앉아서 똥을 누면서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가히 환상적이었다. 옥수수 먹고 옥수수같이 생긴 똥을 누면서 갑순에 누렁이가 새끼를 여섯 마리나 낳았는데 누렁이는 한 마리도 없고 검둥이 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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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바탕에 검정점이 박힌 것밖에 없으니 참 이상하다는 따위 하찮은 얘기가 그 어둑시근하고 격리된 고장에선 후들갑스러운 탄성을 치르기도 하고 옥식을 옥식을 재미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뒷간에서는 잘생긴 똥을 많이 누누 게 수였다. 똥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 오이 호박이 주렁주렁 열게 하고 수박과 자매의 단물을 오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능적인 배설의 기쁨뿐 아니라 유익한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긍지까지 맛볼 수가 있었다. 뒷간도 재미있지만 뒷간에서 너무 오래 있다 나왔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은 유별났다. 텃밥 부성기와 풀숲과 나무와 실개천에서 반짝이는 햇빛이 너무도 눈부시고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어 우리는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한숨을 쉬었다. 뭔가 금지된 쾌락에서 노연한 기분마저 들었다. 훗날 학생 입장 불가에 영화를 교복의 흰깃을 안으로 구겨넣고 보고 나와 세상의 밝음과 낯섬에 접할 때마다 나는 유년기의 뒷간 체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곤 했다. 그로부터 더 오랜 훗날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놀이기구라고는 없는 오륙명의 시골아이가 뭘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 둘맹이로 풀을 짓니기다가 고 실증이 나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괜히 기성을 지르다가 맨나중에는 나란히 앉아서 대변을 한무더기씩 누더라는 얘기였다. 이상은 그것을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유위라고 묘사해 놓고 있었다. 그런 설명이 없더라도 그의 뛰어난 글숨씨 때문에 돌파구 없는 권태의 극치가 섬뜻하도록 실감되는 글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뼛속까지 서울래기인 이상의 감수성이 만들어낸 관념의 유의일 뿐 정말은 그렇지 않다. 시골 애들은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불쌍하게 여기는 건 서울래기들의 자유이지만 내가 심심하다는 의식이 싹트고 거기 거의 짓눌리다 시피한 것은 서울로 오고 나서였다. 서울 아이들의 장난감보다 자연의 경위가 훨씬 더 유익한 누리객감 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호들갑일 뿐 그 또한 정말은 아니다. 우리는 마냥 자연의 일부였다. 자연이 한시도 정지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변하니까 우리도 심심할 결일이 없었다. 농사꾼이 곡식이나 풍성기를 씹뿌리고 싹트고 줄기 뻗고 꽃피고 열매 맺는 동안 제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봤자 결코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가는 부산함을 앞지리지 못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삼십밥 외에 군거칠거리와 소일거리를 스스로 상과들에서 구했다. 빌기 찔레순 산딸기 칡불이 맷불이 싱아 밤 도토리가 지천이었고 궁금한 입맛뿐 아니라 어른을 기쁘게 하는 일거리도 많았다. 산나물이나 버섯이 그러했다. 특히 항아리 버섯이나 쌀이 버섯은 어찌나 빨리 도단하는지 우리가 돌아서면 땅 밑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쏙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마을 도처에 흐르는 실개천에서 물장구 치며 놀 때도 누가 해진 채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오두방정 떨기 선수인 보리새우를 얼마든지 건져올려 저녁에 된장국을 구수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다. 가지고 놀 곳도 다 살아있는 것들이었다. 왕개미의 새큼한 똥구멍을 핥아 보다가 불개미 이때한테 종아리를 뜯어먹히기도 했고 잠자리를 잡아서 낯신한 꽁지를 자르고 대신 더 긴 밀집 고갱이를 꽂아서 날려 보내기도 했다. 풀로 각시를 만들어 쪽지어 시집 보낼 때 개딱지로 솥을 걸고 솔잎으로 국수 말고 세금풀로 김치를 담갔다. 마지막으로 쇠비름 뿌리를 뽑아 열심히 신랑방에 불켜라 각시방에 불켜라 주문을 외면서 손가락으로 비벼서 새빨갛게 만들어서 등불을 밝혀주었다. 가지고 놀 것은 무궁무진했고 우리는 한 번도 어제 놀던 걸 오늘 또 가지고 놀 필요가 없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는 실개천이 합쳐져서 냇물이 된 동구밭까지 원정을 나갈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만나는 소나기는 실로 장관이었다. 서울 아이들은 소나기가 하늘에서 오는 줄 알겠지만 우리는 저만치 앞벌에서 소나기가 군대처럼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노는 곳은 햇빛이 쨍쨍하건만 앞벌에 짙은 그림자가 짐과 동시에 소나기의 장막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성을 지르며 마을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 장막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자꾸나 뛴다.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벌판의 모든 곡식과 푸성기와 풀들도 쭉 늘어졌던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웅성대며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나 소나기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가 마을 추녁 끝의 몸을 가리기 전에 우리를 덮치고 만다. 채찍처럼 세차고 폭포수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복도이와 다른 박질로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아 그건 실로 폭발적인 환이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한 환상을 지르며 비를 흠뻑 맞았고 웅성대던 들판도 덩달아 환희의 춤을 추었다. 그럴 때 우리는 너울되는 옥수수나무나 피마자나무와 자신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환희뿐 아니라 비에도 자연으로부터 왔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시대의 작가 이문열의 역작 중에 역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지은이는 이문열 발행은 아레치코리아 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1979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1970년대 작가가 군대 입대하기 전 써놓았던 온거를 이후 장편으로 개작하여 출간된 것으로 당시 이문열의 등장은 한국문단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엄숙주의가 강하던 문학계에 그의 소설은 새로운 문법의 등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출간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호 하더라도 그들은 쑥스러운 듯 수근거려 말했고 덜어는 자기들의 은호로만 얘기했다. 그래서 감히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달아오른다. 그러나 신은 우리의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다. 40년이 넘은 지금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며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그 초월에 관계되는 심각한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신 그리고 예수 인간에 대하여 고뇌하고 성찰한 구도 소설 사람의 아들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덮게 앉은 먼지 위에 빗방울이 떨어져 남긴 얼룩 때문에 희부역해된 형사계 유리창 저쪽으로 나지막한 도의 하늘과 그 아래 우물하게 웅크리고 있는 지붕들이 보였다. 재작년 동부서가 처음으로 이곳으로 옮겨올 때만 해도 변두리 개발 지구의 야산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하나둘 집들이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숫제 거대한 주택단지가 돼버린 곳이었다. 제각기 주인들의 실속 없는 서구 취향이나 허세를 대변하듯 울긋불긋 늘어선 각가지 모양의 지붕들을 바라보면서 남경사는 거의 습관과도 같은 우울에 빠졌다. 눈앞에서만도 그렇게나 많은 집들이 늘어났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길을 펴고 살 자신의 집은 그 속에 없다는 사실이 어떤 패배감으로 그의 무의식을 긁어댄 탓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날 밤도 어김없이 돌아가 눕게 될 자신의 두 칸 천세빵을 떠올리며 남경사는 갈수록 실패의 예감이 짙어지는 자신의 이력을 그러나 별다른 감정 없이 떠올려 보았다. 남경호 1945년생 잘날 것도 못날 것도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나 빈곤의 50년대를 진화했기 때문에 그의 유년 또한 그 또래가 겪어야 했던 평균치의 신산스러움을 면하지는 못했다. 다시 어떤 시그룹에서의 이제는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는 추억이 돼버린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나 고등학교 상급반 때부터 이미 부모가 드러내기 시작하던 재력과 교육열의 부조안은 결국 그를 그 소흡에서 끌어내 이 도시의 이류대학 법학부 중퇴생을 만드는 것으로 끝장이 났다.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중퇴한 뒤에도 처음 몇 년간은 무언가 보다 나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비록 가정교사 자리조차 구하기 어렵던 이류대학이라고는 해도 전공이 법학이라 고시 준비를 한답시고 절간에 들어박혀 본 적도 있고 한때는 난데없이 글에 미쳐 온거지 더미에 묻혀보낸 일도 있었다. 비록 한편도 예심조차 통과해보지 못한 작품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 여섯 달 동안에 이 나라의 신춘문의 제도가 있는 신문이란 신문에는 모조리 투구할 수 있었을 만큼 많은 양을 쓸 수 있게 한 그 엉뚱한 문학열은 어쩌면 가망없는 고시에 대한 비뚤어진 화풀이나 아니었던지 하지만 가난은 그의 대학처럼 그 어느 것도 끝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느새 그에게밖에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각오 없는 그들 부모는 그가 아직 단감빵을 면하기도 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가난이 싫어 진작 가출한 큰 누이는 벌써 9년째 소식이 없다. 그의 신혼을 궁색으로 찌들게 하며 여상을 나온 작은 누이는 두어 해전 직장 동료인 은행원 과 결혼했고 공업 전문 학교를 나와 작년에야 제대한 동생은 중장비 기사로 중동에 나가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당시만 해도 어렵기 짝이 없던 구직 대열에 끼어들었던 그는 손쉬운 대로 경찰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노력에 비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승진 보람일 것도 회안일 것도 없는 업무 그러나 빠르기는 한 해가 하루처럼만 느껴지던 팔령과 형사계 남경사 왜 지나가는 아가씨의 엉덩이를 걷어찼느냐 말이야 왜 고막을 찍고 들듯 갑작스레 의식을 찔러오는 날카로운 고함에 남경사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곁자리에 앉은 김형사였다. 나이는 남경사보다 선어 아래였지만 일찍 경찰에 들어와 수사경력은 오히려 그보다 한두에 길었다. 조금 전에 흘려듣기로는 무슨 폭력사건의 진술조서를 받는 모양이었는데 흘끼 쳐다보니 몹시 짜증이 난 표정이었다. 저놈의 가죽장아 때문에 김형사의 고함쯤은 귀짜내와 닿지도 않는다는데 피해자가 입을 비축 내밀어 한쪽을 가리키며 그렇게 심드렁이 대답했다. 머리를 박박 깎아 강인한 인상을 주는 스물대여섯 세 청년이었다. 그가 그때껏 남경사의 주위를 끌지 못했던 것은 폭력범 치고는 너무도 조용하게 끌려 들어온 까닭이었던 것 같았다. 뭐 가죽장아가 어쨌다고 김형사는 그 청년이 가리키는 쪽을 따라 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그들에게서 멀지 않은 소파에는 방금 진술을 마친 여성 피해자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울음으로 달래고 있었는데 그녀의 미끈한 다리에는 무릎이 안 보일 만큼 긴 갈색 부츠가 신겨있었다. 저게 너무 길어서 야 너 술 취했어? 여전히 심드렁하기만 한 청년의 대꾸에 참지 못한 김형사가 형사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돌아볼 만큼 빼 고함을 쳤다. 그래도 청년은 한 번 움찔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천만에요. 그럼 이것은 미친놈 아냐? 그 말에 누군가 한구석에서 쿡쿡거리고 웃었다. 발끈한 눈길로 그쪽을 돌아본 김형사가 다시 시비걸드 그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 가죽장아가 좀 길다고 지나가는 남의 처녀 엉덩이를 걷어차. 좀 외솔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남경사가 길고 멋진 가죽장아를 신은 여인을 대할 때 가끔씩 느끼는 충동은 바로 그 가죽장아만 남기고 그녀를 모조리 벗긴 후 흐드러진 정사는 한번 버려보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30대 중반에 비뚤어진 욕정에서 비롯된 충동이라기보다는 지난 가을에 압수되어 온 포르노필름에서 본 정사 장면들 때문이었다. VTR을 VTR을 조작할 줄 아는 서원 하나가 수사상 참고라는 핑계로 형사실 구석에서 틀어보게 된 것인데 거기서는 한결같이 여자의 부츠나 스타킹을 벗기지 않은 채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묘하게도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자와의 성의보다는 그쪽이 훨씬 선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너는 걷어차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남경사는 약간 기이한 느낌이 들어 피해자인 그 청년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언뜻 보아서는 우직하고 고집스러움에는 인상이었지만 미간의 골깊은 주름이나 눈 부분에 짙은 음영은 어딘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형사실의 흰 회벽 한 모서리에 공허하게 박혀있는 눈길에도 관록있는 범법자들의 몸에 밴 허세와는 다른 어떤 탈속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차림으로 넘어가면 또 딴판이었다. 이제는 적어도 멋으로는 아무도 입지 않게 된 또 그나마 날꽃에 묻어 소매끝이 반질거리는 검은 물들인 군용 야전점퍼에다 황갈색 오리 굵은 고르된 바지 색깔을 구별 못할 만큼 흙먼지가 앉은 비닐구두 일부러 분장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얼굴에 걸맞지 않은 차림이었다. 그 한 켤 내면 몇 사람의 엄바를 녹일 수가 있지. 바로 저 여자가 지나가던 그 길 그 길 옆에도 맨발에 고무신만 쉬는 아이가 떨며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었소. 그 청년이 다시 남의 얘기라도 하듯 그렇게 띄엄띄엄 말했다. 울고있던 피해자가 그것까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해들었다. 그럼 그 거지 아이가 그리된 게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 자신은 아닐 수도 있지. 옆에서 굶어 자빠지는 놈이 있어도 동전 한 푼 내놓지 않으면서 내게는 그놈이 비싸빠진 가죽장아를 사준 내 썩은 애비나 젊은 계집애 사타구니 사이에 빠져 정신 잃은 내 늙은 정부일 수도 하지만 마찬가지야 어쨌거나 내가 쓸데없이 많은 가죽을 허비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맨발로 떨게 된 건 사실이야. 청년은 한 번 그녀 쪽을 돌아보는 법도 없이 그렇게 단정하듯 받아 넘겼다. 귀찮지만 내가 모르니까 특별히 대답해준다는 투였다. 어쩌면 이 또한 확신범의 일종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우선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의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를 약올리기 위해 딴청을 피우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김영사도 그게 더 화나는지 피해자를 대신해 그 청년을 윽박질렀다. 시끄러워. 인마 참 내 기가 막혀서 야 누가 너보고 그런 간섭하랬어? 아무도 간섭 안하기에 내가 좀 해수다. 이게 정말 갈수록 태산이군. 야 너 국립호텔 교도소 맛 좀 볼래? 벌써 여러 번 봤수다. 별이 몇 개야? 밤하늘의 은하수요. 이번에도 한 바퀴 일년 돌고 엊그제 나왔수다. 형사계에서도 성질 급하고 짜증 많기로 이름난 김영사는 조서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피의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벌써부터 남경사 외에도 비교적 한가한 형사 며칠 그런 둘을 재미난 듯 흘금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남경사는 그 광경을 길게 구경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그의 주위를 그리로 끈 때문이었다. 옆으로 두어 책상 건너 그가 속한 삼계 이주임이 무슨 서류인가를 읽다 말고 수화기를 집어드는 게 보였다. 강도각군. 사람이 한둘 상하고 남경사는 전화를 받고 있는 이주임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2년씩이나 그 밑에서 일해온 까닭인지 요즘은 전화를 받는 그의 표정이나 어조만으로도 남경사는 사건의 크기를 대충 어림할 수 있었다. 그날도 어림은 크게 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윽고 통화를 끝낸 이 주임이 강력사건이면 언제나 그러하듯 심각한 얼굴로 남경사를 불렀다. 남경사 이명사 박영사를 데리고 따라오시오. 뭡니까? 살인사건인 모양이오. 어딘데요? 영지면. 영지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웃군에 속해 있었지만 그곳이 그곳이 섬아는 대구시의 동부서 가나리였다. 부근에서는 이름난 산이 그곳에 있어 계곡이 아름답고 물이 맑은 데다. 그 산 중턱에는 동각사란 큰 사찰까지 자리잡아 봄, 여름, 가을, 새철, 대구시민들의 중요한 유원지 역할을 하는 탓이었다. 하지만 동부서 쪽에서 보면 그곳은 귀찮다 못해 억울한 느낌까지 드는 관할 구역이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다 보니 그만큼 각가지 사건이 잦은 우범 지역인데다가 거리까지 멀어 그렇잖아도 모자라는 일손을 더욱 쭈들리게 만드는 수가 많았다. 특히 행락철이 한창인 봄, 가을의 몇 달은 정규의 지서 직원 외에 아예 본서에서 몇 사람이 더 지었나가 있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겨울철이었다. 그곳 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한숨 돌리고 쉰다는 겨울철에 그것도 살인같은 강력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뜻밖이란 생각이 들만큼 드문 일이었다. 시체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야산 길섭에 놓여있었다. 수사과장이 시체를 덮은 호시부를 들치자 서른두셋 정도로 배는 길고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얼굴이 말짱한데다 두 눈도 자연스레 감겨있어 평소 시체를 대할 때 느끼는 삼뜻하고 싫은 느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뒤이어 드러난 몸은 얼른 보아도 틀림없는 타살처였다. 예리한 흉기로 난자를 당한 듯 가슴 부분에 피가 두껍게 굳어있었다. 현장은 비교적 잘 보존된 편이었다. 수사과장이 마침 그곳에 나와있는 관할지서 주임에게 물었다. 보고된 것 외에 더 나온 것은 없었어. 저 아래 떡갈나무 등걸에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런 물음에 미리 대비하고 있기라도 한 듯 지서주임은 신문지에 산 피 묻은 장갑 한 켤레를 헤쳐보였다. 하얀 면장갑으로 평범한 물건이었다. 이어 지서주임은 이미 전화로 보고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반복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은 약 한 시간 전이었고 발견자는 시내로 나가던 이웃 마을 주민 시체는 범행 장소로부터 약간 후미진 곳으로 옮겨져 있어 범인이 은닉을 기도한 것으로 보였으며 사망 시간은 부검을 기다려야 정확히 알 것이지만 대강 새벽 무렵으로 추정돼 시체 옆에 과도가 한 자루 버려져 있었는데 예리하게 나를 세운 것으로 보아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여겨짐 범행 장소는 인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범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 같으며 상처 입은 곳이나 시체 자세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등이었다. 피해자의 신호는 그대로 두면 한자만 더 이어질 것 같은 지서주임의 말허리를 자르듯 수사과장이 물었다. 다 아는데 그것만 몰라 재수롭다는 표정으로 지서주임이 대답했다. 동 알 수가 없습니다. 범인의 지신지 증명서 하나 남은 게 없어요. 옷깃에 새겨진 이름 같은 것은 그것도 살펴보았지만 기성복이라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들 가운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디까 가장 가까운 말에서 몇 사람 불러 물어보았는데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랍니다. 그때 저만 치서 현장보전을 맡고 있던 순경이 머뭇거리며 끼어들었다. 조금 전 주인님이 잠시 자리를 떴을 때 구경원 어떤 주민이 기도원에서 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원 수사과장이 그렇게 되뇌며 그 순경을 쳐다보았다. 내게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는 표정으로 그 순경에게 쏘아보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던 지서주임이 얼른 수사과장의 말을 받았다. 근처에 기도원과 암자가 몇 있죠. 그런데 김순경 어느 기도원이라고 그래? 영생이라던가요? 아 있지 바로 이산너머에 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잡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수사과장이 데리고 온 수사팀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이주임 그 기도원에 사람을 보내 우선 피살자의 신혼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임금 불하게 풀어 탐문수사를 해보도록. 나는 여기 지서에 임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거기 있겠소. 그러는 수사과장은 정말로 지쳤다는 표정이었다. 원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건도 되게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몰려서 터졌다. 승진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그 무려 연이어 일어난 강력사건으로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 사이 감식반에서 급히 서둘러 뽑아 아직도 축축한 피살자의 사진을 든 남경사가 영생 기도원을 찾아간 것은 나 두시가 좀 지났을 무렵이었다. 시체가 발견된 산등성이 너머의 계곡 입구에 시멘트 블록으로 검소하게 지은 기도원으로 내가 겨울철이라 그런지 남경사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스레 크게 들린 만큼 사방은 조용했다. 허들의 일꾼쯤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까닥없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문을 열어주었다. 기도원의 구조를 잘 모르는 남경사는 무턱대고 원장실을 찾았다. 시내 어떤 교회 장로라는 원장은 마침 심부름하는 아이인 듯한 소년 하나와 날로가에 앉아있다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남경사가 내미는 신분증을 확인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이곳 사람들 중 밖에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글쎄요 요즘은 드나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또 이곳은 출입을 특별히 통제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남경사의 물음에 원장이 그렇게 대물었다. 남경사는 피살자의 사진을 꺼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이 없으십니까? 원장이 한참 사진을 들여다본 뒤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디서 본듯 하기는 한데 지난 가을에 여기 왔다 간 사람인가? 그러더니 문득 곁에 있는 소년을 불렀다. 어이 박군 이리 와봐 이 사람이 누구지? 아 이 사람 거 왜 황 전도사님 친구라던 그분 아니에요? 소년은 사진을 보자마자 대뜸 말했다. 그제야 원장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 내 말을 들으니 틀림없는 것 같군. 한 번 슬쩍 만난 것뿐이라서 얼른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러고는 남경사를 돌아보았다. 헌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어진 남경사가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원장은 화들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 어쩌다가 피살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글쎄 민 뭐라던가 아무튼 황존도사가 그 사람을 잘 알거요. 얘 친구라면서 그가 얼마 전에 이곳으로 데려왔으니까 나는 그 첫날 황존도사를 통해 그 사람과 한 번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오. 오랜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으로는 원장의 그와 같은 대답이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대는 핑계 같지만 않았다. 황존도사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마 기도원 안 어딘가에 있을 거요. 오늘 밖으로 나간단 말은 못 들었으니까 바꾼더러 한 번 찾아보게 하지요. 그 말에 남경사는 언뜻 여튼 불안 같은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 황존도사가 바로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벌써 자취를 감추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성급한 추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소년이 미쳐 방을 나가기도 전에 그 황존도사란 사람이 먼저 방으로 들어섰다. 역시 서른 두세 정도 되었을까 약간 선이 얇고 심약해 배는 얼굴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딘가 피설자의 인상에서 풍기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 마침 왔구먼. 황존도사님 인사하시오. 경찰에서 나온 분이오. 마치 그것이 수사의 큰 협조라도 된다는 듯 원장이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꾸미며 말했다. 그러나 황존도사의 얼굴에서 운 흔적을 발견한 남경사는 의례적인 인사도 생략하고 바로 물었다. 보시고 오셨군요. 소문을 듣고 가셨더랬습니까? 황존도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사이였다니 몹시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남경사는 의도적으로 그런 위로의 말을 던지고 넌지시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는 고지곳대로 그 말을 받았다. 모두 하나님이 뜻이겠지요. 하지만 하도 가엾어서. 그런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글썽였다. 조금만 더 그쪽으로 건드리면 금세 흐느낌으로 편할 것 같아. 남경사는 좀 과장스러운 몸짓으로 수첩을 꺼내며 짐지 사무적으로 물었다. 우선 몇 가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민효섭 나이는 아마 서른세실 겁니다. 직업은 모르겠습니다. 주소는 그것도 두 분은 친구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거기서 남경사가 약간 딱딱한 목소리를 냈다. 무언가 상식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경사의 그 같은 변화에 흠칫하는 기색은 있었으나 황전도사의 어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네, 예전에. 하지만 거의 10년이나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한 달 전쯤에야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이였는데요. 신학교 둥기입니다. 비록 그 친구는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지만 학창시절 한때는 더 가까이 지냈지요.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친구 이상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하는 초등학교 아동 같던 목소리가 그 대목에 이르자 문득 감에 어린 것으로 변했다. 옛 추억이라도 희미하게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남경사는 못 본 채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최근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네, 거의. 그도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를 온 지 한 달이나 되었다면서요. 올해 못 본 사이라면 궁금한 것도 많았을 텐데. 그를 위해서였죠. 공연이 아픈 곳을 건드릴 까 봐서. 그럼 그가 이곳에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포정동 책방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도 차림이 초라하게 무얼하고 지내느냐고 물어보았지요. 쓸쓸히 웃을 뿐 대답을 않더군요. 그러더니 대래 내게 지금 어느 교회를 맡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목해가 자신이 없어 여기서 좀 더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대뜸 자기도 이곳에서 좀 지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저 자신도 여기서 더부살이 하는 형편이지만 저는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 참으로 반가웠지요. 반갑다니 그건 어째서 입니까? 길 이른 양이 돌아온 셈이었으니까요. 한때 그는 누구보다도 신앙심 깊고 또 우수한 신학도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평범한 우리로서는 실로 흉내내기 힘들 만큼 진지한 노력을 했지요. 스스로를 위해서는 양말 한 켤레 속은 한 장 여분으로 지내는 법이 없었고 또 방학이면 고아원에서 무료봉사를 하거나 나환자촌에서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 가을부터인가 좀 이상해졌지요. 그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로 부터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로 교수님들과 대판 싸움을 벌인 뒤 학교를 떠나고 말았지요. 들리는 말로는 그때 하나님과 교회도 함께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옛날 일은 그렇고 돈은 가진 게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나 다른 여자관계는 그것도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짐작을 말하려면 그는 철저하게 혼자서 세상을 떠돌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경사로서는 정말 맥바지는 대답이었다. 경험으로 미루어보면 돈이나 여자가 걸리지 않은 사건은 여래하오 골머리만 앓고 진척은 없는 사건이 되기 쉬웠다. 남경사는 한 번 더 황천도사의 기억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다짐하듯 물었다. 결국 현재의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셈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가 싫어하더라도 뭘 좀 물어둘 건데 황전도사가 까닥없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우물거렸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와 잠도 잊은 듯한 성경읽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세기 심신깊은 수사들의 고행도 그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출한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저께 시내에 간다며 나가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왔지요. 어디 갔다 왔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울었지만 역시 쓸쓸하게 웃음뿐 대답해 주지 않더군요. 다만 며칠 전부터 날짜를 꼽는 것 같아서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은 했지요. 그를 마지막 본 것은 어젯밤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통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색이더군요. 하기는 그게 이상하다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새벽까지도 이따감시 제가 눈을 뜨면 그가 입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는데 아침에 보니 방 안에 없더군요. 하지만 그가 새벽바람을 맞으며 부근에 산뜻성이를 쏟아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 애써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경사는 그 뒤로도 이것저것 몇 가지를 더 물어보았으나 수사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대답은 별로 없었다. 할 수 없이 필요한 것만 대강 수처배적은 남경사는 마지막으로 황전도사에게 청했다. 그가 쓰던 방을 좀 볼 수 없겠습니까? 바로 제 방을 함께 썼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황전도사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안내받아간 방은 일상과 떨어져 홀로 기도하는 것답게 검소하고 깨끗한 마루방이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안진뱅이 책상 위에 책몇권이 얹혀있고 맞은편 회벽에는 목탄으로 그린 듯한 예수 그리스도에 얼굴이 장식 없는 액자에 끼워져 있을 뿐 이불이며 옷가지와 여러가지 생활에 자질구려한 집기들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방 왼편에 붙은 꽤 큰 벽장 안에 넣어둔 듯했다. 방 안을 휘둘러본 남경사는 곧 민요섭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찾았다. 짐작대로 앞서 말한 그 벽장 문을 연 황 전도사가 낡고 조그만 여행 가방 하나를 드러냈다. 열린 문으로 보니 벽장 안에는 단정하게 둔 이불과 제법 큰 여행 가방 하나가 더 있었다. 벽에 걸린 옷가지와 함께 모두 황 전도사의 것인 듯했다. 남경사는 황 전도사가 내준 여행 가방을 열어보았다.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잘 정리해둔 옷가지 몇 벌 뿐 최근에 그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어찌나 철저한지 자칫 피살자가 자기를 죽인 범인을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신원을 은폐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다. 이게 전부입니까? 남경사가 저기 실망한 표정으로 묻자 황 전도사는 안준뱅이 책상 위에 있던 책들 가운데서 성경 한 권을 빼왔다. 최근에 구입한 것 같은 새 책이었으나 어떤 부분은 이미 까맣게 손때가 묻어있었다. 남경사는 그 성경책을 뒤집여 보았다. 그러나 찾고 있는 주소 같은 것은 없고 대신 책의 뒷표지 앞장에 있는 흰 여백의 무엇인가 남경사가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휘갈겨 쓴 글귀가 눈에 띄었다. 이제 너는 신앙할 수 있다. 절망했으므로 살 수 있다. 죽었으므로 그 외국어는 나틴어였는데 전도사가 해석해준 글귀의 내용은 그러했다. 남경사로서는 우리말로 들어도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다. 여기서의 절망은 자아에 대한 절망 또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절망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신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죠. 죽음도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컨대 지적오만이라든가 독선 편견 허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먼저 쓸어내야 할 독수들이죠.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도바울의 서안에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구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요섭으로 보면 진정한 회귀의 고백이자 결의를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연신 성경의 앞뒤를 살피고 있는 남경사에게 거의 설교조로 들려준 황전도사의 풀이 경찰 조사에 쓰이는 일본식 국한문 혼용체에 오래 파묻혀 지낸 남경사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알듯 말듯한 소리였다. 거기다가 설령 뜻이 명확하게 이해된다 해도 그 글귀가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결국 남경사는 약간 맥빠진 기분으로 그 기도원을 나왔다. 남경사가 수사본부로 돌아오니 본소로 불려간 수사과장을 비롯해 나머지 요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 주인만 남아 그곳 지서 차석을 상대로 인근 우범자들의 명단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이미 지서로 불려와 알리바이 문제로 지서 순경들과 입시름 중이었다. 알아보니 이명사와 박형사가 남아 가까운 마을을 돌며 탐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단서는 아직 잡지 못한 것 같았다. 남경사의 보고를 들은 이 주인 역시 상당히 실망한 눈치였다. 길게 말하려는 남경사를 재촉해 요춤만 파악한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신호는 밝혀졌는데 최근 8년간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지. 그러고는 잠시 무언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20년 경력에 노련한 수사관답게 지시했다. 남경사 서로 돌아가 출장 준비하시오. 예? 과장님께 보고드리고 서울로 가봐요. 민요섭이 다니다 말았다는 그 신학교 학적부 같은 델 뒤지면 하다못해 피살자의 옛날 주소라도 있을 거요. 거기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좀 아득하긴 했으나 남경사가 생각하기 해도 그 길밖에 없었다. 오늘은 홈불문학상 수상자 소개 첫 번째 시간인데요. 2011년 제1회 수상자 최문희 작가님의 난설원입니다. 난설원은 16세기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원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바이또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기는 마음으로 글을 쓴 최명희의 작가정신을 그야말로 오롯이 담아낸 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문희 작가님은 작품을 쓰는 내내 난설원의 영혼으로 살았고 난설원의 마음으로 사물과 사람을 되새기며 그렇게 난설원의 내면과 삶을 꼼꼼하게 바느질하듯이 이야기의 육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가 살아온 세월의 힘이 작품 곳곳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한 장면 한 장면이 한 편의 세밀화처럼 그려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난설원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밋밋하게 자라난 창가의 난초 줄기와 잎새가 어찌 그리도 향그러 것만 가을 바람 한바탕 흔들고 가니 가을 찬 서리에 서글프게도 떨어지네 빼어난 맵시 시들긴 해도 맑은 향기 끝끝내 가시진 않으리라 너를 보고 내 마음이 몹시 언짢아 눈물이 흐르며 소멸 적시네 청사초롱을 흔드는 야인 빗줄기 송곡 스승이라면 치우라고 했을 것이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다 허나 여린 구름장에서 흩뿌려지는 가는 빗줄기에 색깔을 입힌다면 풀을 취 비우라는 말로 표현할 밖에 비도 비도 제각기 모양새와 성정과 성깔이 있다고 했다 땅에 스밀 정도의 연한 가랑비로 머리카락에 내려앉는 축축한 미우 콧등을 콧등을 살포시 적시는 새우나 소우 여름 소나기는 하우 굵은 장맛비는 대우나 폭우라고 손고 이달은 말하곤 했다 초이가 아직은 좁은 식견으로 아직은 덜 연근 정서로 모든 사물의 의미를 터치라며 나름대로 풀이하게 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려는 송고기 자연관에서 사물을 보는 눈을 전수받아서 인지도 모른다 청사초롱은 비 맞은 여인처럼 함추름하다 아침 낮알만 해도 사각거림이 보기 좋았는데 빳빳하던 풀기에 물기가 스며들자 금방 수그러졌다 모양이 흐트러진 청사초롱의 사인 모양새가 어머니의 모습에 겹쳐진다 깊은 숨소리로 저고리 앞섭에 완강하게 보듬어하는 옹색한 사연들을 내비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안존함 안으로만 안으로만 잦아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불기가신 청사초롱처럼 처연하다 오늘 초이의 함이 들어오는 날이다 초이의 연약한 몸피가 휘청 생각 속으로 빠져든다 부산함이 부산함이 휘돌아치는 안체의 일이 초이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 물기 머금은 청사초롱 때문일까 아니다 혼수함에 거는 기대감도 두피를 잡아당기는 듯한 긴장감에서 비롯된 허름거림도 아니다 마음속을 헤집는 작은 불씨 하나 어느새 능수와 꽃잎처럼 화 벌어지는 불꽃의 조짐에 초이는 소스라친다 무겁게 드리운 겹겹의 구름장 너머로 성김 빗줄기가 젖은 가객처럼 와 서성인다 한 호라기의 미신적음이나 한치의 틈새 여분의 어떤 기미도 허용될 수 없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혼으로 자신의 전부를 정원한 김성립에게 쏟아야 하거늘 이 미미한 조바심의 증오는 무엇일까 후 입바람을 불어 명치에 매달린 불씨를 끈다 불 지펴진 가슴 속이 부지직 타들어간다 더 이상 볼성사답게 불티를 날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아녀자가 걸어야 하는 생의 덕목이며 울타리에 길들여진 열다섯 살 조이가 감내해야 할 마음가짐인 것을 방으로 들어온 조이는 서한 앞에 앉는다 열린 미다지 틈새로 안채 육마루에 살짝 쳐들린 차양이 오늘따라 검칙하다 9월 초 아흘에 겨우 유시를 지났을 뿐인데 퍼붓는 빗줄기에 묵직한 어둠꼴이 들어서서 어슬렁거린다 어제 처물역부터 찌짐거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갑자기 쇠쇠 퍼붓기 시작했다 밤새 퍼붓고도 모자라 한나절 내내 질척거린다 그간 벌건 땡볕이 지글지글 땅을 태웠고 새카맣게 그을린 농군들이 퍽퍽 갈라진 마른 땅에 한숨만 부려놓았던 걸 생각하면 반겨야 할 담비다 그러나 초당옆의 집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비를 반길 수 없는 심정이다 모두들 땡감 씹은 얼굴로 텁텁한 입을 담은 채 접혀진 미간을 풀지 못한다 사랑채와 안채 대청마루의 대초를 밝혔고 큰 댄문과 중댄문 할 것 없이 청사초롱이 불을 물었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그을음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안방마님 김씨는 장롱 속에 넣어둔 대초를 있는대로 꺼내어 불을 더 밝힌다 대청마루가 대낮인 듯 화나고 촛불의 일렁거림이 잔치 분위기를 한껏 아우른다 그랬음에도 안방마님 김씨의 속은 깻목처럼 탄다 이를 어쩌나 이 무슨 하늘의 심술인가 한탄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시가 별채에 앉아있는 초이의 마음도 편하지 않다 함이 뭐길래 비가 오면 어떠하며 쾌청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던가 단지 부모님의 애타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송구할 뿐이다 굳이 목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굳은 날씨를 두고 터무니없이 꿰어 맞추려는 사람들의 주술적인 태도다 함 오는 날인데 비가 지짐되다니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쉬쉬 했다 아침나절 청사초롱 달던 칠성이가 발목을 접질러 옴짝 달상 못하던 이라며 어제 저물려 물들려 간지대에 걸어둔 명주 너울이 느닷없이 날아온 돌멩이에 휘감기며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일까지 허나 주인은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 싶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의 길을 터놓았다 아주 작은 좁쌀 알갱이 같은 한줌의 불안은 먹물이 물에 풀어지듯 금방 희미해졌다 옷을 갈아입고 안채로 올라가야 할 시각이다 함 받는 날 당사자인 규수가 나가 어릿거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소가 어른들을 모신 자리다 오늘 입을 옷은 어젯밤에 미리 포장에 싸두었다 지난해 추석빔으로 마련한 미세 항나 겹초고리에 오미자물을 살짝 흩뿌린 듯한 옅은 분홍빛 항나치마 초이가 가장 아끼는 옷이다 단지 어머니의 손정성만 담긴 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깊고 그윽한 정이 오롤이 박힌 옷이기에 간수하는데도 각별히 조심스럽다 삼층장에 층층이 겹쳐진 옷가지들 중 맨 위에 올로노아 한지를 덮고 모시보자기로 싸두지 않으면 골이 흐트러지는 질감이다 종이로 만든 지암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속옷들만 담아두었고 겉옷들은 삼층장에 넣어야 한다 한지를 겹겹이 바른 장롱 속은 습기가 배지 않는다 옷을 갈아입기 전 머리단장이 우선이다 초이는 장미목으로 만든 나무경대를 끌어당긴다 접이식으로 된 경대 아래 칸에는 촘촘한 찬빛과 성근 얼레빛이 있고 위칸에는 오라버니 허봉이 중국에서 사가지고 온 상하 얼레빛과 쇳불로 만들어진 찬빛 박달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얼레빛 여러개가 기름먹은 한지에 쌓여있다 불사신이 산다는 곤윤산옥으로 만들어진 징녀의 빛이 있다기에 오라버니에게 주문했으나 그런 빛은 구하지 못했노라 했다 오늘 초이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아껴두었던 상하 얼레빛으로 머릿결을 다듬는다 두피 속까지 간지리는 상하의 차디찬 느낌이 시원하다 비스듬히 기운 거울 속에 초위의 도르란 윤곽이 떠오른다 속상가풀진 눈매에 조금은 솟은 듯한 콧날 살포시 다물린 입술선이 정갈하다 못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졸함이 느껴진다 말하거나 웃지 않으면 맑은 육색이 자칫 시리도록 차가워 보인다 댕기물린 머리를 풀어다시 찬빛으로 고른다 왼쪽 어깨 위로 늘어뜨린 긴 머리다발을 간추린 후 천천히 따 내린다 수시만은 머리다발은 검다 못해 오칠이라도 한 것 같다 자줏비 오간지 댕기를 머리끝에 단단하게 물린다 오간지는 두가닥으로 꼬아서 짠 명주라 말끝을 여미던 어머니 한올 한올 꼬아서 여묵에 짠 것이라 잘 풀리지 않을게야 하고 어머니는 덧붙이는 말에 힘을 주며 지그시 바라보았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나지막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초이는 어머니의 두 손을 마주 잡았었다 하지만 오간지에 비유하는 부부의 영혼성에 대해 초이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두 가닥의 명주호를 배배 꼬아서 그 두 가닥을 다시 합쳐 짠 명주라 해도 물에 빨고 다림질하고 세월이 흐르면 삭고 나달거리게 마련인 것을 부부란 한 지붕 한 이불 덮고 살면서 어느 한쪽이 먼저 흙에 묻히기 전까지는 그 마음 그 가슴 그 영혼이 불멸이어야 하는가 불멸을 상징하는 물건이 이승에 있기나 한 걸까 초이는 떠오르는 상념을 밀어내며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다 하얀 속접사미로 드러난 초이의 희고 긴 목덜미 겉조고리를 껴입으려고 들린 겨드랑이 속살이 희다못해 사기처럼 빛이 난다 어머니 김씨는 그런 초이를 보며 매번 중얼거리곤 했다 여자의 속살이 너무 희고 차면 외로움을 타고나는데 열두포 십장생 병풍이 둘러쳐진 대청마르 한가운데 화문석이 깔리고 열말들이 떡시루가 놓였다 청홍의 겹으로 된 비담보가 봉치 위에 덮이고 화문석 가운데 애탁이 놓였다 마침내 큰 대문이 활짝 열리고 함사시오 함사시오 함지나비들의 드높은 목청에 기와짱이 들썩거린다 굵은 빗줄기는 먹고 희읍스름한 안개비로 찾아들었다 대청마르에 밝힌 대초들이 불꽃을 너울대며 긴 여울처럼 녹아내린다 조희는 조희는 조그맣게 숨을 토해냈다 초당 초당 허협이 큰 기침을 날리며 앞마당으로 들어섰고 연이어 의관을 갖춘 세 아들들과 두 사이가 마르로 오른다 오늘 저녁 초희의 아버지 초당 허협은 연옥새 명주 두루마기에 흰 명주바지 옥색 데님을 맵시 있게 묶었다 대사성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치나 낭비를 멀리하는 허협으로서는 대단한 호사를 한 셈이다 열두 칸 대청마루가 그들먹하다 큰아들 성과 이조 자랑인 둘째 아들 봉 막내인 균이 나란히 섰고 그 양옆으로 밀양군수 큰사위 박순원과 사원부 장령인 둘째 사위 우성전이 허협을 호의하듯 둘러섰다 그런데도 허협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다 한일자로 곤두선 미간에 주름꼴이 곤두섰다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 그처럼 청명하던 가을날이 하필 금지 오겨 막내딸 함오는 날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까지 쳐대니 허협은 초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사랑체에서 담소를 즐기던 손님들 이달과 그의 자별인 버신 채순치도 덩달아 엄숙해졌다 대문 문턱을 사이에 두고 신랑이가 만만치 않다 함진아비들이 한 발자국 뗄 때마다 마름인 갑술 아비가 엽전 꾸러미를 던진다 겨우 큰 대문 문턱을 넘어섰을 뿐인데 엽전 꾸러미 서너다발이나 던져졌다 큰대문에서 중대문에 이르는 마지막 문턱에 온 힘을 실은 듯 함진아비들의 목청에는 신명이 올랐다 초이의 둘째 오라버니 허봉이 나섰다 힘 빼지들 마시고 그만 드시지요 어머니 김씨가 마련해둔 엽전 꾸러미를 있는대로 내던져보지만 함진아비들의 거드름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옆에 서있던 이달이 편들며 나섰다 오르시지요 술상이 저 혼자 쓸쓸해 하는데요 손고개의 손에 이끌린 함진아비가 중대문을 넘어서 안채 축담으로 성큼 오른다 대청마루에는 대소가 안팎 사람들이 진을 친 가운데 신랑쪽 상객 김정과 초당 허협이 마주보고 앉았다 안방만인 김씨가 손수 수놓은 사군자 홍색 비단보가 파시루 위에 덮여있고 그 위에 함이 놓였다 하물산 홍색 겹보자기 4개의 자락은 서로 교차하면서 상투모양이 되도록 엇갈려 틀어쥐어져 있다 4개의 자락은 원앙의 머리와 날개와 꼬리 모양으로 얌전하게 다듬어졌다 허협이 함을봉한 띠를 풀고 한 볼을 벗긴 다음 혼서지를 꺼낸다 숨죽여 바라보는 대소가 식솔들의 진중한 모양새에서 질박함과 겸손을 삶의 우선순위로 꼽는 조당 허협의 가풍이 그대로 전해진다 귀한 딸을 기어 보내주어 고맙다는 신랑의 부친 김첨의 초서체 달피를 읽으며 허협이 고개를 주억거린다 혼서지의 의미는 각별하다 오로지 기밀머리 푼 본체만이 시아버지의 혼서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 혼서지는 죽을 때 관 속에 넣어가기도 했다 이어서 신랑의 사주와 생시를 쓴 간지와 나폐를 열어본다 허협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임금님 앞에서도 긴장하는 품새 없이 당당한 허협이었다 그의 간단없는 손 떨림은 막내딸 초유에게 거는 축복이면서도 못내 염려스러운 기후의 한자락이었을 것이다 허협은 허협은 마른 기침을 삼키며 사방 탁자만한 혼수함의 뚜껑을 연다 총홍의 치맛감 황금 쌍가락지 한 쌍 혼수 목록을 기록한 간지가 비단실에 곱게 묶여있다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딸의 혼수함을 다루는 허협의 정중한 손길에는 무게감이 실렸고 손짓 한 번 눈길 한 번에도 소홀함이 없다 이제 사당에 고한 다음 신부의 어머니가 함 속에 손을 넣어 동심결로 동심결로 매듭진 채단을 꺼내는 순서다 푸른 비단에는 홍색 명주실로 홍색 비단에는 남색 명주실로 동심결을 묶었다 청홍의 명주실은 신랑과 신부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음양의 조화로움을 되새기는 절차다 함의 사방 기퉁이에 놓인 오방 주머니가 예쁘다 분홍색 주머니에는 목가실을 넣어 왼쪽 기퉁이에 파슬런 붉은색 주머니는 왼쪽 아래쪽에 며느리의 고운 심성을 바라는 노랑 주머니에는 노란 콩을 넣어 함의 한가운데 놓였다 부부의 백년 회로를 기원하는 파란색 주머니에는 찹쌀을 넣었고 연두 주머니에는 절개를 은유하는 향나무 가지가 들어있다 신부의 어머니 김씨가 함 속에 손을 넣었다 예단 중에서 한가지를 짚어내는 것은 대소가 아녀사들만의 풍속이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안방마님의 손으로 눈길을 모은다 자잘한 웅성거림 속에 김씨의 손에 딸려 나온 것은 붉은 수술 묶음을 한 청새 치마감이다 김씨의 손이 잘게 떨린다 그렇게 마음조리며 홍색 비단을 집어내려 했건만 하필이면 청색 치마감이라니 대청마루에 서있던 식솔들 입에서 길고 짧은 숨소리가 터져나온다 이것으로 오늘 저녁의 혼수함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차일친 마당에 음식상이 나오고 잔치는 금세 어우러진다 웅성거리는 듬세 살그머니 차양 아래를 걸어오는 초위를 아무도 눈치 못 친다 그 택거리가 너무나 조용하다고 전실 소생 큰언니는 인기척을 내고 다녀라 주인은 숨도 안시나봐 하며 시비거리로 삼곤 했다 숨소리가 밖으로 안새면 안으로 쉬는 숨결이 얼마나 가쁜지 언니는 알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어머니는 후실로 들어와야 했는지 주인은 먹물로 얼룩진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술에 겨운 함재아비들의 휘청대는 손에 옆종구러미를 안겨 뒷문 밖으로 내보낸 시각이 자시가 넘었다 사랑채 대소가 어른들도 자리를 뜬 다음 안체마루에는 여인들만 모여 앉았다 함의 내용물들이 생각보다 약소하다고 입이 걸기로 소문난 고모가 한마디 씹어 뱉는다 이걸 누가 기세등등한 안동김씨 맘며느리 상답이라 하겠어 녹이 홍삭만 해도 요즘 명나라에서 갓들어온 비단이 한창인데 빛이다 자만옥이다 하고 많은 폐물은 어디다 두고 금가락지 옥비녀가 웬 말이야 이걸 보내자고 그렇게 날짜를 앞당기고 까타를 부렸다니 안목이 이다지 약소한데 아이고 우리 초이가 다 걱정이구만 안방만인 김씨가 입을 막았다 고모님 그만하세요 어느 집에서나 총홍치마 두감이 아닌지요 열가지를 넘기지 못한다는 나라법이 지엄한데 이만하면 조촐하고 알뜰하구만요 이런저런 뒷말들에 입이 고내진 여자들도 모두 자리에 들었고 불 밝혔던 청사추롱에 짙은 그늘이 앙금처럼 내려앉았다 밤에 하늘이가 허위허위 넘어가고 있다 초이는 어머니 방에 불이 꺼진 후에야 거쳐인 별채로 내려왔다 온종일 긴장하고 있었던 탓인지 중아리가 포근하다 내가 이러한데 몇 달을 두고 노심초사하시던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기나 할지 초이는 다시 안채 어머니 방을 돌아다보고 아직도 창호지에 간비 불을 물고 있는 사랑채도 휘돌아본다 하늘은 아직도 먹빛이다 중대문에 매달린 청사초롱에서 불어내는 아랫한 불빛만이 휘영청 너른 집안에 불티마냥 희미하다 초이는 먹을 갈고 붓을 꺼내든다 금방 말라버린 붓에 먹물을 찍으려다가 주인은 경탁 서랍에서 책자를 꺼낸다 시를 써 내려가려고 한지 여러 겹을 쟁여 눕근으로 묶어 만든 것이다 시가 눈에 들어온다 이도사님에게 핀잔 비슷한 화평을 들었던 가무다 밋밋하게 자라난 창가의 난초 줄기와 잎새가 어찌 그리도 향그러 것만 가을 바람 한바탕 흔들고 가니 가을 찬 서리에 서글프게도 떨어지네 빼어난 맵시 시들긴 해도 맑은 향기 끝끝내 가시진 않으리라 너를 보고 내 마음이 몹시 언짢아 눈물이 흐르며 소밀 적시네 난설은 고결한 난을 자신에게 비유한 기법은 가상하나 이달은 잠시 말을 끊은 다음 지그시 초의를 쳐다보았다 난설은이라 참으로 대단한 자기애를 지녔구만 자고로 남자나 여자나 자아가 강하면 외로운 법 이런 자아도치적인 정서는 칭송할만한 것이 못되는 법이네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아름다운 난초에 초췌해지는 추위를 그린 것은 지나친 조숙함이 아닌가 시프이 초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난초에 비유한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의 더덥슴을 바라보면서 소구름을 삼키는 어머니의 애틋한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이달은 눈이 부신 듯 잠시 추위를 바라보다가 담배의 한 대를 느긋하게 피어물었다 그런 이달의 행동에 신경을 모으고 있던 허봉이 한마디를 곁들였다 난초와 자신이 서로 교감하고 있음을 절묘하게 나타낸 시라는 생각이 드는군 그도 난설원이라는 초이의 자오를 접하기는 처음이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여인들 앞에서 누이 동생을 난설원 하고 부를 기회는 없을 테지만 작품의 말미에 당호로 난설원이라 지칭함도 좋을 것이다 침묵을 아우르던 이달이 술잔을 내밀었고 허봉이 빈 술잔을 채웠다 주인은 펼쳐둔 한지를 돌돌 말아 소매 속에 밀어넣고 사랑방을 나섰다 이제 그렇게 사랑방에 불려나가 시를 겨루는 일 같은 건 없을 것이다 시집이라는 절대의 공간으로 옮겨 앉으면 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지엄한 법도가 있다 벌건 번개칼이 창호지를 긋고 지나간다 다시 빗방울들이 빗방울이 치기 시작했다 잠기 밝은 함실댁이 잠에서 깼다 주의가 잠 못 이루는 것을 알고 아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밤 한대빡을 끼고 앉았다 문앞에 쭈그리고 앉아 밤 껍질 벗기고 있던 함실댁이 갑자기 아 비명을 삼킨다 무딘칼에 손가락이 베인 모양인지 얼른 주먹을 꽉 쥐고는 자리를 뜰 구시를 만든다 아가씨 잠깐 기다리세요 수정과 한보식이 들고 올 터이니 붓을 내려놓았으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서안 아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태평 광길을 꺼내들었다 초이에게 성계에 대한 상상력을 심어준 책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언지 모르게 불안하고 스선한 느낌이다 미다지를 조금 연다 밤공기가 서늘하다 안체와 사랑체에서 희미하게 남아 불빛이 흘러나오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손님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있었지만 빈지처럼 호젓하다 온종이 법석대던 차일막도 거둬졌고 내대창을 잇대였던 멍석이며 교자쌍 남은 음식들을 긁어모았던 대속구리도 말끔하게 치워졌다 매사에 깔끔한 어머니 김씨의 소리 없는 지시가 집안의 내력으로 길들여졌음이 여실했다 오늘따라 함실댁에 는적되는 발걸음이 추위는 미심쩍다 또 덕실이와 입씨름이라도 붙었는가 열린 미다지 틈새로 설빛 검은 그림자가 스친 듯했다 하늘엔 여전히 멋찬 구름이 진을 쳤고 안채 용마르를 에어쌌 어둠꼴이 너무 두텁다 밤눈 어두운 함실댁을 위해 추위는 미다지 틈새를 조금 더 벌린다 중대문 양쪽으로 수문장처럼 지키고 서있는 백일옥 나무의 암팡진 맹가지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함실댁이 치맛자락에 묻히고 들어오던 백일옥 훈양 이제는 꽃없는 이파리뿐이다 바람 한점 흐르지 않는 축시에 한어리가 넘어가고 있다 추위는 서안의 턱을 괸다 다른 여자들도 홀레식을 앞둔 밤이 이다지 길고 불안할까 모래밭에 발이 빠져 허우적거리듯 마음도 몸도 무언가에 붙잡혀 개운하지 않다 사랑채에 머무는 손님들 때문일까 추위는 고개를 흔든다 그런 건 아니다 작은 사랑방에는 오라버니의 글벗인 이도사님과 그분의 둘도 없는 벗이라던 채순치가 머물고 있다 오늘 길을 떠나지 못했다 늦이 막이 일어서려는 그들을 오라버니가 만류했다 지척인데 천리만리 아득한 거리감으로 느껴진다 녹슨 문지 도리 소리가 들리고 함실댁이 가위 눌린 몰골로 헐레벌떡 방으로 튀어든다 허연 제거품까지 깨물린 입술은 벌벌거리고 수정가는 커녕 빈손을 허우적대며 무슨 말인가를 벙벙거렸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 유머 진정하세요 보료를 밀어내고 일어난 초이가 함실댁의 야인 어깨를 다독인다 겨우 갈피를 잡은 듯한 함실댁이 말까지 더듬거리며 개워낸다 수정가를 떠오려고 강에 갔는데 조청단지 아가리가 해버러져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 누가 단 것을 퍼먹고 그대로 둔 거야 글쎄 팔뚝만한 쥐가 빠져있지 않아요 누구의 소행인지 내일 물고를 내야지 조청은 함실댁이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가을 찹쌀 두어가마니로 식혜를 만들어 그 삭힌 단물을 반나절 내내 졸여 만든 조청 항아리에 쥐가 빠졌다는 것이다 무명천으로 봉하고 온기 뚜껑을 덮어두었는데 쥐새끼가 어찌 뚜껑을 열고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함실댁은 입에 거품까지 물었다 경사스러운 날에 쓰일 조청이었다 일년 농사나 마찬가지였다 찹쌀 몇 가마니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쏟아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혀 전혀 어스름이 거미발처럼 기어내리고 양 날개를 잔뜩 쳐든 기와지붕의 깊은 차양 밑은 금세 거뭇한 어둠살을 피어올린다 낮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 발갓게 익은 연시가 마당으로 휙 날아들었다 까치밥으로 둔 감이었다 그런데 그게 하필 마당을 가로질러 중대문으로 걸어나가던 초당 허엽의 발부리로 떨어졌다 버전발이 연시로 칠척됐다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 주위를 살피니 감탄은 긴 간지대가 가지에 걸려 자발스럽게 꽁지락 거리고 있었다 이 절기만 되면 키를 세운 늙은 감나무는 동네 아이들의 군거질거리로 늘 시달림을 받았다 이런 고얀 것들이 허엽의 목을 때가 잘게 쿨렁거렸다 휙 돌아선 초당엽이 뒤란의 감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 안방만인 김씨가 발을 구르며 달려나왔다 대간마님 고정하세요 단 밖으로 가지 뻗은 연시 단속은 못하는 법이에요 길게 찢어진 허엽의 눈 갈기가 구겨졌다 호랑이 상이라고 했다 두툼한 코 부리에 봉의 눈을 하고 있어 얼굴만으로도 당당한 기상이 느껴진다 초당 허엽은 임금 곁에서 정사의 잘잘못을 가나는 대사관으로 오래 있었다 만만차는 위치였지만 충정어린 직원과 반듯한 자세로 그 어려운 자리를 지켰다 지금은 대사성이라는 성균관의 으뜸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의 둘레로는 동인의 젊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전실 소생 아들 성과 두 딸 재치 소생의 봉과 초이 그리고 막내인 균까지 그 다복함이 두 소나기에서 넘쳐 흘렀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모두들 입 밖에 내지 않고 쉬쉬했지만 대사를 앞둔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오늘 초이는 자꾸만 구겨지는 마음이 다림질되지 않는다 덜 마른 빨래를 손다림질 하는 어머니 김씨 곁에서 초이가 익힌 것이 있다면 삶의 구김새도 숯불 다림질이 아닌 맨손으로 곱게 매만질 수 있다는 손다림질 지혜였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부릴 때도 손다림질의 온기로 다독이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가르침이라고 초이는 알아들었다 집안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다 부사남이 지나간 뒤라 정적의 느낌이 각별한 건지도 모른다 조이는 아침부터 잔치 기분에 녹아들지 못하고 겉돌며 서걱거리는 자기 아내 목소리가 못내 불편하다 모시올의 치자무리 스미드 세상사 모든 일 모든 사람들과 녹아들지 않고 저 홀로 겉돌면 편안한 세상을 살기 어렵다던 이달의 잠원이 세상 귓가에 서성인다 그래서 이렇게 오안든 몸처럼 떨리는 모양인가 함 받은 날 처녀의 설렘하고는 다른 떨림이다 이 간단없는 술렁거림은 어쩌면 결혼하고는 무관한 물안개 같은 것 굳이 발라내고 싶지 않은 심상의 문이라고 조이는 지그시 가슴을 누른다 중대문 양쪽 시렁에 매달린 청사초롱의 흐릿한 불빛이 흔들린다 바람이 이는가 갑자기 두터운 구름장을 그으며 마른 번개가 별인 칼처럼 내달린다 머졌는가 하면 다시 지짐거리는 빗줄기의 뇌성과 번개까지 으르렁거린다 누군가가 급하게 통씨로 뛰어가는 게 보인다 별채에서 부리는 덕실이는 저녁 내내 보이지 않는다 달거리로 모마리를 한다며 낮부터 몸을 사렸다 그렇다고는 해도 안녕히 주무시라는 저녁 인사 할 기운도 없단 말인가 주인은 횃대에 걸린 장옷을 어깨에 걸치고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밤바람이 서늘하다 비를 피해 문지방 아래 두었던 가죽 탕예를 신고 대또로 내려선다 안체로 들어가는 중대문을 넘어서다 말고 주인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신다 안체 기아지붕 위에서 무언가 굼실거린다 칠흑같은 어둠을 배면으로 어둠의 뭉치같은 것이 펄럭거린다 무녀의 쾌자자락인가 아니 성황당에 걸린 색동 쪼가리 같기도 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올려다본다 어찌 감히 지붕위에 올라갈 생각을 했다란 말인가 정수리를 잡아채듯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도둑인 걸까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이 주의를 주의를 사로잡는다 중대문 한짝을 살그머니 밀었다 짓눌린 샛소리에 주의는 대문 문턱에 한 발을 디딘 채 얼어붙었다 여전히 만장처럼 펄럭거리는 지붕위의 그림자 쏟아지는 빗줄기에 물먹은 자락들이 뒤엉키면서 털퍼더 털퍼더 허공을 후려친다 초이는 중대문 문솔쥐에 받자 붙어섰다 설마 그럴리야 없지 작게 중얼거리는 초이의 얼굴이 배치짱 같다 번개칼이 허공을 긋고 지나간다 아 짧은 비명이 초이의 입술을 비집고 나와 알알이 터진다 저건 청공의 비단자락이 아닌가 초이는 캄캄한 도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어찌 이럴 수가 깊숙한 어둠이 눈앞을 덮치고 몽롱한 의식의 끈이 두 끊어지는 소리를 낸다 낸다 오늘은 홈불문학상 수상작 소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12년 제2의 수상작 박정윤 작가님의 프린세스 바리입니다 프린세스 바리는 세상의 규칙과 삶의 방식에 대해 무지한 바리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알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애함과 상처 깊은 고도 따뜻한 사랑 등의 실감나는 묘사가 인상 깊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린세스 바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굴뚝 걸음을 멈춘다 굴뚝을 본다 걸어간다 굴뚝이다 걸어간다 굴뚝을 올려다 본다 이 공단지역에 자리잡은 공장은 수십 개가 넘는다 티타늄 공장 알루미늄 공장 스티로폼 공장 유리 공장 화학약품 공장 비료 공장 파이프 공장 공업용 전성 공장 고무 공장 고무 공장 제철 공장 스티커 공장 비닐 공장 재빈 공장 커피 공장 밀가루 공장 화장품 공장 과자 공장 아이스크림 공장 설탕 공장 알려진 공장 알려지지 않은 공장 이름이 있는 공장 이름이 없는 공장 문이 닫힌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며 돌아가는 공장 공장에는 굴뚝이 있다 굴뚝이 없는 것은 수상하다 조사해봐야 한다 굴뚝이 있는 공장도 수상하다 모든 굴뚝을 조사해봐야 한다 걸어간다 공장이다 굴뚝이다 나는 굴뚝을 바라본다 2.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영감의 얼굴에는 검버섯이나 기미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백지처럼 하얘다 얼굴이 크고 코와 눈과 눈썹이 굵직했다 정직해 보였다 큰 얼굴에 비해 몸피는 가느다랬다 세월에 깎여나가 작아진 몸피가 아니었다 애초부터 얼굴에 비해 작은 몸이었을 거였다 맥을 짚어보았다 창백한 표정과 세락한 몸에 비해 맥이 활발했다 가방에서 조목초액이 든 병을 꺼내 가재 손수건에 묻혀 영감의 손목과 팔을 닦았다 내 몸에 베어있던 참기름 냄새가 희미해지고 조목초액에서 불에 탄내가 났다 손의 주름과 결로바산 고생하지 않은 손이었다 셔츠에 단추를 끄르고 어깨와 가슴 근육을 눌러보았다 팔과 배 허벅지 근육을 얕게 그리고 깊게 눌렀다 근육이 뭉친 곳은 없었지만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영감의 짧은 목에는 유난히 주름이 많이 잡혀있었다 목뼈를 눌러보고 입을 벌리려 했을 때 영감은 거부의 뜻으로 눈을 감았다가 부릅 떴다 틀리를 뺀 입에 양 검지를 넣고 벌렸다 고무발판 같던 입이 벌어졌다 입 근육이 떨렸다 입에서는 불소 냄새가 났다 혓바닥은 관리를 잘해주었는지 백태 없이 선홍색이었다 예상대로 기도가 길지는 않았다 혀의 길이도 보통 수준이었다 목구멍 끝까지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영감은 시선을 옆에 노인책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검지를 빼고 턱을 밀어 입을 닫았다 발바닥을 살폈다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았는지 부기 없이 매끈했다 뇌 폐 기관지 위 심장 신장 비장 쇠장 방광 항문 생식기까지 어디가 나쁜지 상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었다 발바닥을 부위별로 세게 눌렀다 영감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오장육부가 깨끗한 것인지도 몰랐다 영감의 턱과 뺨을 정면으로 돌려놓았다 영감의 목이 저절로 왼쪽으로 돌아갔다 영감의 시선이 책에 가있었다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책 제목을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영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영감은 내 시선을 피해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갈비뼈 사이에 손끝을 깊숙하게 찔러넣고 폐를 눌렀다 숨이 흐트러지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배를 눌렀다 영감의 눈동자가 커졌고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녹세라 불리는 남자가 복도급 방문을 열었을 때 컴컴한 방에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방 앞쪽 벽면에 영상이 비춰졌다 녹색 어둠 속에서 방 가운데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입구에 서서 벽에 비치는 영상을 보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나온 강렬한 햇살을 받으며 숲속을 뛰어다녔다 여자의 손에는 붉은 리본이 달린 밀짚모자가 들려있었다 여자는 뒤따라오는 여자아이를 기다리며 모자로 부채질을 했다 팟 남자가 의자를 돌렸고 조명등이 켜졌다 남자 옆에 앉아있던 개도 몸을 돌려 고쳐 앉았다 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나를 향해 머리를 내밀었다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와 윤이 나는 검은 털을 가진 개는 한 덩어리로 보였다 남자가 리모컨으로 방안에 조명을 켰다 개는 순서를 미리 알고 있는지 켜지는 조명등을 쳐다보며 목을 까딱거렸다 남자는 방안을 대낮의 운동장처럼 환하게 만든 후 나를 보았다 일은 내일부터 합니까? 어 가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마음이 없다 무슨 뜻이지? 나는 말없이 영상이 사라진 벽을 바라보았다 녹색아 내 팔꿈치를 찾다 저는 가실 마음이 꽉 찬 사람만 인도해줘요 영감님은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되셨어요 지금 상태를 만족해 하셨어요 만조 만족이라고 남자가 갑자기 웃었다 웃기로 작정하고 처음 웃음을 끝까지 끌고 가는 소리였다 어깨를 들썩이며 웃던 남자는 나가라는 표시로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조명등이 빠르게 커졌다 문을 열고 있던 녹색아 내 어깨를 휘어잡듯이 끌어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현관 옆 복도에서 간병인이 쟁반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곤 기다렸다 쟁반에는 갓 구운빵과 오렌지 초콜릿 덩어리가 섞인 과자 우유가 놓여 있었다 내 시선을 의식한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영감님 드실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의사분이 젊으시네요 그들은 나를 한의사로 만들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여자는 입을 삐죽 내밀고 나를 지나쳐 계단으로 올라갔다 저기 책 네? 여자가 판색을 하며 계단을 다시 내려왔다 머리맡에 있는 채 어떤 거예요? 아 그거 영감님이 마지막까지 번역하시던 거였어요 결국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번역되어 나온 것을 읽어주고 있어요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여행에 관한 책인가요? 네? 여자는 잔에서 우유가 흘러넘칠 정도로 웃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정말 웃겨서 웃는 웃음이었다 복도급 방문이 열리고 녹쇠가 보폭이 큰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소설이에요 아 여행하는 것은 맞네요 죽은 엄마를 관해 놓고 가족이 장례 여행을 해요 여자는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녹쇠는 나를 지나쳐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는 그 애들을 따랐다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저절로 바다가 보였다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크레인이 달린 화물 선적선과 바지선들이 보였다 바닷물은 바지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빠져 있었다 배의 뾰족한 바닥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정원에 앉아 있던 운전기사가 일어났다 녹쇠의 손짓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차는 절벽같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수석 머리받침에 손을 짚었고 조수석에 앉은 녹쇠는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수인 골목시장 건너편에 세워달라는 내 말에 운전기사가 방향 지시등을 켰다 녹쇠는 어차피 유턴해 하지 않냐며 그냥 가라는 유턴 지점까지 신호를 세 번 기다릴 동안 조수석에 앉은 녹쇠는 누굴 쪽으로 뒤돌아 나를 살폈다 내 얼굴 몸 혈관까지 읽어내려는 눈빛이었다 수인 곡물시장 앞에 차가서자 녹쇠도 따라 내렸다 나는 철길이 아닌 수인 곡물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에는 30여개 곡물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묘양 쌀집을 지나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토끼 할머니는 내가 나올 때와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었다 붉은 붉은 고추를 다듬던 경인상의 노인이 손을 멈추고 낮게 말했다 바리가 녹쇠를 따라가네 녹쇠는 왼손으로 허공을 후려쳤다 세줄이 펼쳐졌다가 순식간에 손목에 대감겼다 왼손에 감긴 세줄 때문인지 이 골목 사람들은 그를 녹쇠라고 불렀다 게장국 끓이는 냄새와 깻잎 냄새가 뒤적겨났다 골목 끝에 있는 보신탕집 모퉁이를 돌면 철길이었다 자풀이 자라 자세히 봐야 선로가 보였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스무량이 넘는 화물열차가 지나다녔다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항에서 좀 떨어진 곳 하늘을 손짓댔다 저기 보이지 붉은 굴뚝이 솟은 공장 저기 삼백 명도 넘는 가장 있어 딸린 가족까지 합치면 천명이 넘어 네가 빨리 일하지 않으면 모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영감님은 녹새가 거칠게 내 팔을 잡고 문에 기대세웠다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중키의 호리호리한 몸인 녹새는 얼굴이 하얗고 쌍꺼풀진 눈이 커다랬다 오른쪽 눈 끝에서 관자놀이까지 날카로운 상처 자국이 있었다 머리카락을 길러 가를 수도 있을 텐데 녹새는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상처가 도드라져 보이게 두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 봐 나 저는 사람 마음을 읽고 골라 죽여준다고 그래서 내일 못하겠다 어 지금으로서는 네가 한 짓을 경찰에 신고해볼까 죽고 싶어하는 사람만 골라 죽여줬다고 그래 편안히 저승길로 안내해줬구나 잘했어 그럴 것 같아 어 그는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 봉트를 내 가방에 틈새에 넣었다 이건 오늘 수고비야 끝나면 열 배를 주지 죽을 사 나을 후회해 도망가지 마라 가봐야 이 줄 아니야 그는 왼손을 움직였다 녹슨 세줄이 알미늄 세씨의 손잡이를 휘감았다 그는 내 뺨을 톡톡 두드리고 나서야 손을 움직여 세줄을 되감았다 세줄에서 녹내가 났다 녹슨은 몸을 돌려 어두워지는 철로를 보폭에 흔들림 없이 성큼 걸어 나갔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빨래판 크기의 현관에는 운동화 뒷축이 접힌 나나진의 빨간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직사각형 방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진분홍 진분홍 침대에 나나진이 웅크려 누워 있었다 나나진의 방은 여기서 다섯 걸음만 움직이면 되는 옆 옆 방이었지만 나나진은 대부분 잠을 여기서 잤다 옷을 만들어 파는 나나진의 방 호공에는 빨래줄이 엉켜 있었다 줄에 널어놓은 천이 펄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골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해갔던 병과 광목 주머니들을 나무개 짝과 자루 안에 넣어두었다 가방 안에 봉투를 꺼냈다 만원짜리 지폐가 있었다 돈을 세지 않고 녹색 광목 자료 안에 넣어두었다 영감 방에서 본 책의 제목을 수첩에 적었다 가족이 죽은 엄마를 관에 집어넣고 장례여행을 하는 채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역겨워 참깨 냄새 나나진이 머리를 들었다가 나를 확인하곤 다시 잠들었다 나나진은 기가 막히게 참깨 냄새를 잘 맡았고 싫어했다 나나진은 중국인이다 아홉 살 때 중국에서 이리로 건너왔다 양아부지가 참깨가 든 포대 속에 나나진을 집어넣었다 나나진은 그 속에 웅크려 오일을 견뎠다 오줌은 그냥 싸고 목이 마리면 빨대가 담긴 1리터짜리 플라스틱 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참기 어려울 땐 주먹 쥔 손에서 녹아드는 수면제를 하나씩 먹었다고 했다 자다가 깨도 참깨 속에 있었고 기절했다가 깨도 참깨 속였다고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나진은 참깨 냄새라면 자다가도 기겁했다 기찻길 반대편 문을 열었다 7가구가 공동으로 쓰는 수도가로 갔다 바로 앞에 닿아있는 산에서 흘러내려온 흙이 쌓여 수도가는 진흙투성이었다 슬리퍼를 신은 발에 흙탕물이 묻었다 물을 받아 수도가 주위의 흙을 씻어내고 난 뒤 세수를 했다 며칠 전 장마가 끝났을 때 흙더미가 밀려 내려와 문을 열 수 없었다 사부로 흙을 흙뿌리며 문을 열었을 때 수도가가 흙에 파묻혀 있었다 산파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동산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다 산파는 동산의 흙을 퍼내고 퍼내 평평한 골을 만들어 약초를 심어 키웠다 산파가 죽자 동산은 점점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흙은 일곱 가구가 사는 집의 벽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집은 조금씩 철길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문을 열고 서너 걸음을 걸어야 닿았던 철길이 이제는 두 걸음만 걸으면 닿았다 다리가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에서 흘러내리는 흙이 집을 통째로 조금씩 밀고 있었다 집이 선로까지 밀려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집은 흙에 파묻히거나 선로와 뒤엉켜 허물어질지도 몰랐다 벽을 향해 흘러내린 흙을 사부르퍼 양동이에 담았다 방으로 들어와 반대편 문을 열고 철길 위에 부었다 흙을 퍼낸 자리에 다시 흙이 흘러내렸다 수도가에서 발에 물을 끼얹고 질척질척한 흙을 조심스럽게 디뎌 방으로 들어왔다 조심했어도 발목에 흙탕물이 튀었다 묻은 흙을 수건으로 닦고 나나진의 옆에 누웠다 나나진에게서 술냄새가 났다 나는 나나진에게서 나는 술냄새가 좋았다 나나진의 입에 코를 대고 숨을 쉬었다 차들이 수인 곡물시장과 항 사이에 난 도로를 뒤흔들며 지나갔다 트럭이 숱하게 지나다녀 도로는 곳곳이 파였다 묵직한 트럭이 파인 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까지 덜커 흔들렸다 건너편 항구에서 백고동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백고동 소리가 나를 낯선 곳으로 아니 동해바다로 끌고 갔다 3 마지막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산파는 부지런히 발을 눌렸다 심부름을 온 계집아이는 앞질러가다 발을 동동 구르며 산파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요 좀 빨리 걸어요 제가 타고 온 택시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던 계집아이는 산파가 굼뜨게 택시에 올라타자 택시기사에게 서두르라고 말했다 택시가 10분도 달리지 못했을 때 담쟁이가 붉은 벽돌 담장을 휘감고 있는 집앞에 섰다 짐 마당에 미로처럼 여러 겹 쌓아놓은 연탄 사이를 지나 계단을 오를 때 앙칼진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개집소리네 산파가 혼잣말을 하자 계단을 오르던 아이가 계단에 주저앉아 훌쩍거렸다 산모는 풀어 헤쳐놓은 하체를 정돈하지도 않은 채 악을 썼다 계집애를 낳은 것이 늦게 온 산파 탓이냐 산파에게 거칠게 퍼부었다 당신 미쳤어 나 죽는 거 구경하러 왔나 산파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켜진 불을 끄고 마당에서부터 빼들고 간 초에 불을 켰다 그 초타에 치워 당신 얼굴 보이는 것도 싫어 산파는 산모 말은 듣지 않고 아기에게 다가갔다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미끄러져서 첫째 딸아이는 아기 배에 매달린 태추를 잡고 울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이는 이제 겨우 산모 산모의 가랑이에서 터져나온 양수를 보면서부터 겁을 집어먹어 가위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산모의 가랑이에서 가위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산모의 노란 고물줄로 아기의 태추를 바라 내뱉 든다 숨이 트인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눈을 깜빡거렸다 아기를 산모의 가슴 위에 엎드려 놓았다 넋을 빼고 서 있는 첫째 딸 아이에게 미지근한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아이는 곧바로 대야를 들고 왔다 여전히 떨리는지 대야 밖으로 물이 흘러넘쳤다 산파는 미지근한 물로 아기를 씻기고 난 뒤 기저귀를 펼쳐 아기를 감쌌다 아기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산파는 산모의 가랑이를 벌려 태반을 쑥 잡아 뽑았다 그제야 기운이 빠진 듯 산모는 쭉 쳐졌다 산파는 산모의 배를 꾹꾹 누르며 시계방향으로 배를 돌려 안에 고인 핏물을 빼냈다 정신을 놓았던 산모가 벌떡 일어나 감싸놓은 기저귀를 헤쳐 아기의 하체를 살폈다 기저귀를 간추리지도 않은 채 밀쳤다 겨우 잠잠해진 아기가 또 울었다 산파는 산모의 가슴을 풀어 젖이 꽉 차 푸른 가슴을 주물렀다 곧바로 젖이 돌아 맑은 초유가 흘렀다 산파의 손을 밀친 산모는 몸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어젯밤에 전화도 안 받고 뭐 했어요 어제는 산에 다녀왔어 산에는 왜 내가 젖갓달 개집 낳다가 죽어버리길 빌려갔어요 뭔 말을 그렇게 해 약초를 구하러 다녔어 약초라고 엉터리 나뭇불이 달여주건 돈 받아먹는 주제에 산모는 퉁퉁 부른 젖을 거칠게 문지르곤 밀쳐두었던 아기를 끌어당겨 젖을 물렸다 젖꼭지가 커 아기는 입을 한껏 벌려 물고 힘차게 빨지도 못하고 오물거렸다 이럴 바에야 병원에서 낫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산파 따위한테 애를 받아 혹시 수고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안 왔으면 저희가 자네 자궁에서 태반을 뽑아낼 생각이나 했겠나 뻔뻔스럽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돈만 밝히기는 산모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손을 뻗어 머리만 화장대의 서랍을 거칠게 열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산파를 향해 거칠게 던졌다 산파의 얼굴에 천원짜리 지폐 가 닿았다가 바닥에 흩어졌다 허긴 아기도 안 낳아봤으니 내 고통을 알 리가 없지 자네 심정은 백번 이해하겠네 만 말은 뱉어내는 대로 자네 발밑에 달라붙네 이제 당신 따윈 필요 없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내 집에 발 들여놓지마 뭐가 아들만 받아내는 손이야 그걸 믿은 내가 미친년 당신 손길 징글징글해 산파는 떨어진 지폐를 꾸역꾸역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 거실 거실에는 네 명의 계집아이들이 쪼르르 몰려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네 명 모두 산파가 받아낸 아이들이었다 산파는 첫째 딸에게 미역국을 먹이라고 일러줬다 가지고 간 약초를 아버지에게 전해주라고 건넸다 첫째 딸아이는 말큼마다 네 네 하며 죄지음 표정을 지었다 산파는 마당에 틈없이 쌓아놓은 연탄기둥에 기대 산모가 퍼부었던 욕설을 되새겼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돈만 밝히기는 계집 낳다가 죽어버리길 빌러 갔어요 엉터리 나뭇불이 다려주곤 돈받아먹는 주제에 아기도 안 낳아봤으니 내 고통을 알 리가 없지 당신 손길 징글징글해 산파의 이마에 눈송이가 두세 점 떨어졌다 산파는 고개를 들었다 얼어붙은 눈을 숟가락으로 긁어내듯 천천히 떨어지던 눈발이 굵어질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파는 연탄이로 촘촘히 눈이 쌓이는 것을 보았다 3월에 내리는 눈을 맞으면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이 떠올랐다 깡마른 산파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산파는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 쌓인 연탄만큼 흔하게 계집만 나와라 마지막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다섯 명의 계집아이를 낳은 연탄공장 사장부인이 다시 임신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산파는 연탄공장 사장부인이 자신을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섯 번 계절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다 산파는 시내에 있는 신앙촌이라는 가게에 갔다 연탄공장 사장부인의 친구가 하는 가게였다 산파는 신앙촌에서 필요도 없는 속옷을 사며 연탄공장 사장부인이 여섯 번째도 딸을 낳았고 일곱 번째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도 들었다 산파는 흡족하게 웃으며 신앙촌을 낳았다 산파는 연탄공장으로 직접 찾아갔다 마을마다 있던 연탄 가게가 사라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산파의 마을에도 기름 보일러로 바꾼 집들이 꽤 되었다 주문을 하려고 공장 한편에 있는 사무실로 가는데 때마침 공장에서 나오던 사장을 만났다 사장은 산파를 사무실로 데려가 모과차를 내주었다 산파가 연탄 백장을 주문하고 값을 지불하려 하자 사장은 두 손을 저었다 연탄 필요한 만큼 그냥 가져가세요 공장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는 아내가 일곱 번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던 것은 그동안 산파가 아내 몸을 잘 다스려 줬고 좋은 약초를 구해줘서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여섯째를 병원에서 나왔는데 간호사들이 여섯 번째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분만 대기실에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제가 담배 피우러 간 사이 아기가 혼자 가랑이로 빠져나왔대요 조산에 쌍둥이를 안는 사람이 있어 간호사가 모두 그쪽에 가 있었거든요 쌍둥이 엄마가 소리를 질러 애들 엄마의 비명이 묻혔나봐요 아기 몸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혼자 애를 썼나봐요 하루 입원 후 곧바로 태어내야 했으며 한약 두제를 먹어도 몸이 가라앉고 부기도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곱째 낳을 때는 반드시 도와주셔야 해요 산파는 고개를 끄덕였고 연탄을 실은 트럭을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연탄 공장 사장의 첫째 딸 아이가 산파의 집으로 찾아왔다 상기가 있냐는 산파의 질문에 아이는 아직 한두 달은 남은 것 같다는 제보 경험이 묻은 답을 했다 산파는 첫째에게 임산부의 상태를 물었다 아이는 엄마가 우울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기 직전인 저녁 낮절에 갑자기 짙은 화장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불과 속삭이와 포대기 등을 죄다 파란색으로 미리 장만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속삭이를 쥐어 뜯어버렸다고 했다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애 낳는 거 저도 지긋지긋해요 욕심을 누워버리기가 쉽진 않지 이번에는 정말 사내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참 태몽이 사내아이랬어요 누가 그래 여러 무당에게 물어봤나 봐요 저번에 굿도하고 음력 초하루날에 기도도 갔어요 꿈에 뭐가 보였는데 하늘에서 무지개가 마당까지 내려왔더래요 세 명의 선녀가 학을 타고 무지개다리를 내려오더래요 머리에는 꽃이 몸에는 진주와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린 선녀가 아기를 엄마 무릎에 살짝 내려놓았대요 그 아기한테 불알이 달렸다더냐 그랬다는 거 같았어요 음 욕심이 꿈도 만들어내는구나 네? 아니다 네 엄마에게는 나한테 말했다 하지 마라 너만 혼난다 담에 달라붙은 담쟁이에 단풍이 들어 붉은 담과 뒤엉켜있는 집에 도착했다 산파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쌓아둔 연탄 기둥들을 바라보았다 산파가 산파가 등이 꺼매지도록 기대있었던 연탄들은 이미 하얀재로 변했을지라도 그때 연탄공장 사장부인에게 퍼부었던 저주는 산파의 목구멍에 살아 꿈틀거렸다 연탄공장 사장부인은 산파를 반갑게 맞이했다 단정하게 머리칼을 빗어올렸고 화장도 하고 황금색 두툼한 방석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둘째 딸아이가 과일과 떠 수정갈을 내왔다 연탄공장 사장부인은 포크로 배를 찍어 산파에게 내밀고 자신은 검은콩과 호두 대추가 박힌 찰떡을 집어들었다 딸 여섯을 뱃을 때는 김치는 물론이고 쌀과 물에서도 비롯한 내가 나 삼킬 수 없더니만 이번에는 남다르게 아무것이나 잘 넘어가요 무엇이든지 입에 달라붙고 뱃속의 아이에게 양분이 쏙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인은 길게 잘라놓은 떡을 반 접어 잃다 일어섰다 화장대 거울에 제 몸을 비춰보았고 산파 앞에서 몸을 한 바퀴 빙그르 돌았다 배도 뭉치지 않고 몸이 가푸네요 뒤태도 좀 봐줘요 뒤태도 여태랑 다르죠 참 태몽 들어보실래요 부인은 다시 황금색 방석 위에 가부자를 들고 앉아 꿈 얘기를 했다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무지개가 마당까지 내려졌다 승복을 입은 노승이 양쪽에서 목턱을 두드리는 젊은 스님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노승이 아랫도리를 홀랑벗은 사내아이를 부인의 무릎에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첫째 딸아이가 말한 꿈 내용과 달랐다 불알 달린 사내아이 꿈 맞지요 삼파는 묘한 주름을 만들며 웃기만 했다 말해봐요 나도 듣는기는 있으니깐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신의 목소리를 듣는 신께가 있다던데 연탄공장 서장부인은 삼파쪽으로 바짝 다가와 징글징글하다던 삼파의 손을 덥석 붙잡아 자기 배 위에 손을 얹어놓았다 이 뱃속에 뭐가 들었어요 삼파는 서둘러 손을 걷어들이며 말했다 네 아기가 태어나는 날 그의 운명을 말해주리다 한겨울일 텐데 해가 바뀌기 전에 태어날 거요 이슬이 비치면 아이를 보내시오 연탄공장 사장부인은 손가락으로 세물하더니 해는 바뀌고 태어날 거 같다고 대답했다 삼파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부인이 삼파의 치맞춤을 잡았다 이번에도 불알 달린 사내에가 태어나지 않으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애 아버지도 벌써 꿈톡을 온 사방에 냈거든요 갑자기 흐느껴 울던 부인이 화장대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4년 전 약초 값이라며 봉트를 내밀었다 삼파는 희망과 불안에 휩싸여 찰떡을 마구 집어먹는 연탄공장 사장부인에게 배를 먹으라며 내밀었다 배를 받아들고 삼파를 쳐다보는 사내 아이를 얻기 위해선 지옥에라도 따라갈 태세였다 삼파는 봉트를 가방에 넣고 방을 나왔다 연탄공장 사장부인의 일곱째 아이 산딸이 되었다 달력은 마지막 장이었고 하늘은 젖은 목화솜을 잔뜩 움켜진 채 묵직하게 주저앉았다 연탄공장이 가장 바쁠 시기였지만 연탄공장의 인부들은 하나 둘 씩 빠져나갔다 도시에는 연탄 대신 석유와 가스로 방을 데우고 밥을 해먹는다고 했고 탄광촌이 폐광된다는 소문도 돌았다 마지막 남은 달력에서 날이 반 정도 지났을 때 산파는 목공소에 가서 질 좋은 참나무로 괴짝 세 개를 주문했다 산파는 참나무 괴짝에 말린 약초를 담은 광목자루와 석회가루를 담은 사기 항아리를 담았다 연탄공장 사장 첫째 딸이 산파의 집에 온 날은 한 해의 막바지였다 사흘만 지나면 해가 바뀌는 거였다 하필 모카솜이 뭉치채 떨어지듯 눈이 퍼부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우산도 없이 모자도 안 쓰고 첫째 딸은 산파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산파는 점심으로 떡국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전화도 안 되고 빨리요 빨리 니는 지긋지긋하다더니 매번 그래 서두르나 아버지는 태백 탄광이 폐강된다고 해서 태백에 가셨고 엄마는 날카로워 우릴 잡아먹을 기세예요 그래 가보자 산파는 그 와중에도 태연이 떡국을 후룩 마시고 이쑤시개로 이를 후벼파며 미리 달여놓은 약을 챙겼다 고무털신에 녹근을 한 번 둘러묶고는 길을 나섰다 연탄공장 사상집에 도착했다 담쟁이 잎이 죄에 떨어져 말라비튼 줄기만 붉은담에 겨우 달라붙어 있었다 텅 빈 마당에 미로처럼 쌓여있던 흰 눈만 폭포 쌓이고 있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 17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자 이기호의 한정이와 나 발행은 다산책방입니다 황순원 문학상은 손학의 작가 황순원의 문학정신을 기르기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문학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상자 이기호의 한정이와 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내의 먼 친척벌이자 딱 한 사연을 갖고 집에 얹혀 살게 된 초등학교 6학년 한정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모부라고 부르는 한정이와 정의와 가족처럼 익숙하게 지내지만 정의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되고 잘못을 처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정의를 보면서 연민과 헌대를 거둬들이고 마는데요 작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려고 했었지만 한정이를 온전히 보듬거나 완전히 이해하는데 결국 실패했고 소설은 그 실패의 기록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된 사연은 조금 길고도 복잡하다 이야기는 1988년 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의 아버지 즉 내 장인어른이 다니던 부천춘이동 소재의 한 주물공장이 4개월 넘게 지속된 총파업과 그로 인한 고소고발 직장 폐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부도가 나기까지의 이야기 임금은 이전까지 총 6개월 체불된 상태였고 12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세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실직자 신세로 내몰리게 된 사연들 거기에 충남 논산 출신의 사장이 공장 부지와 자재를 은밀하게 정리하여 서울 강남구청 사거리 근처에 6층짜리 빌딩을 지었다는 소식까지 dł이 넉추 지었다고 장인어른에게 자주 그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그도 그럴만한 것이 그 실직이후 아내의 가족은 단 한 번도 함께 모여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 장만한 연립주택은 바로 은행에 가압률을 당했고 이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장인어른은 급한대로 동인천역 뒤편 쪽방 밀집구역에 거처를 구해 장모님과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두 딸을 살게 했지만 불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동인천역에서부터 강남구청까지 매일 2시간 넘게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출근하듯 옛사장을 만나러 다녔던 장인어른은 그의 5월 다른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고 말았다. 숫제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그 사장이. 공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장인어른의 옛사장은 새로 지은 빌딩 6층에 자신의 중친의 사무실을 열고 주로 거기에 앉아 서해를 하거나 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었다. 무슨 노론 출신인가 소론 출신인가 그렇다는데 나는 모르지. 라고 장인어른은 말끝을 흐렸다. 옛사장은 몇 번 장인어른의 동료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지만 뒷짐을 진 채 끔벅끔벅 먼 곳을 바라보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의 동료 한 명이 사장의 한쪽 팔을 잡고 아니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셔야죠. 늘 이렇게 라고 신랑이를 버리다가 그만 후두둑 사장의 양복 재키 소매를 뜯어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장인어른과 동료들은 마치 그 자리에서 말라죽은 나무들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제야 처음으로 공장이 부도난 이후 처음으로 사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허허 이거 날이 굳네. 날이 참 굳어. 사장의 양복지킷을 뜯은 장인어른의 동료는 한동안 얼굴을 붉힌 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무한해서 그랬는지 그도 아니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다시 사장의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고 그게 도화선이 되어 사장의 운전기사와 장인어른 장인어른의 동료들 그리고 중친의 사무실 사람들까지 한 대 뒤엉켜 건물 복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 1988년에 올림픽까지 열렸던 그 해 이게 무슨 동학혁명 이야기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먼 거리의 이야기여서 그런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장인어른이 구속된 직후 두 딸과 설길이 막막해진 장모님은 인근 한밭집 주방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우선 막내 딸을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 집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원래는 부평에 살고 있는 남동생이 두 딸을 모두 맡아주겠다고 나섰지만 장모님은 고심 끝에 그냥 첫째 딸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쪽도 그의 막 결혼해 단칸방에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에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했다. 더구나 막내 딸은 어려서부터 참병치레가 많았고 아토피도 심하게 앓고 있는 처지였다. 첫째 딸이야 이제 제 아까림 정도는 스스로 할 나이여서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았지만 막내 딸은 사정이 달랐다. 그래서 장모님은 몇 번을 망설이다가 집 앞 공중전화로 나가 오래된 수첩에 적힌 친구의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다. 바로 그대 목에서부터 마석 엄마, 마석 아빠가 처음 등장한다. 장모님의 부탁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때부터 초등학교를 마치기 직전까지 아내를 돌봐주었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동 마석역 인근에 살고 있던 장모님의 둘도 없는 친구 그리고 그의 남편 걔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장모님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다고 한다. 살 수야 있었겠지 어떻게든 애들도 키웠을 테고 한데 나는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자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장모님은 그런 말도 덧붙였다. 아내와 결혼하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나는 그분들의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본 적이 있었다. 국도변에 위치한 조그마한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 뒷문을 통과하자 다시 백일홍이 있는 정원과 파란기화를 울린 작은 단층집이 나왔다. 그곳이 바로 아내가 초등학교 시절 5년 넘게 머물렀던 집이자 그분들의 안채였다. 아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포도밭에 나가 있던 마석엄마와 아빠 두 네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는데 두 분 다 무릎까지 오는 노란색 장화에 밀짚모자를 쓴 차림이었다. 마석아빠라는 분은 키도 크고 피부도 구릿빛이어서 어쩐지 좀 무뚝뚝해 보였지만 마석엄마라는 분은 어깨도 좁고 주름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제 막 정년퇴직한 선생님처럼 보이기도 했다. 걔가 애 한 번 낳아본 적 없는 몸이잖아. 그래서 지금도 처녀처럼 몸이 호리호리해. 언젠가 나는 장모님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마석엄마와 아빠는 아내를 보자마자 포옹을 한 채 연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시간이 꽤 길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니 이 무심한 거사 마석엄마는 아내를 아는 채 그렇게 울먹거리기도 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왠지 나도 그 셋 사이로 다가가 품에 안겨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살짝 아내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기대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포옹이 끝나고 말았다. 포옹을 마친 마석 아빠의 눈시울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마석 집을 둘러보았다. 원래는 마석엄마가 슈퍼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새를 주고 마석 아빠와 함께 포도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마루에는 자개의 장식장과 오래된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고 그 위마다 사진 액자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대부분 아내의 사진들이었다. 하얀색 머리핀을 한 채 활짝 핀 베기롱 앞에서 V자를 그려보이고 있는 아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내. 그리고 마석엄마와 함께 케이크 위 촛불을 끄고 있는 아내까지. 그 사진들 속 아내는 행복해 보였고 또 생기 있어 보였다. 아내 또한 그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이 웃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라고 했으니까 온전히 자기 소유의 피아노를 갖게 된 것도 크레파스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모두 그 시절이 준 유일한 기억이라고 했다. 아내는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턴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보지 못했다. 피아노 옆 자기의 창식장 위에는 아내가 재경오빠라고 부르는 남자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가 마석을 떠나게 되자 1년 후 마석 엄마와 아빠가 입양한 사내아이 고아원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생겨버린 남자아이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그에 대한 모든 것이었다. 나는 그 재경오빠의 사진도 천천히 바라보았다. 덩치는 또래보다 조금 크고 상대적으로 눈은 작은 장난기 많은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고 나무에 매달리고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고 입대를 하는 시간들이 거기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의 사진까지도 마석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나는 아내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내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다시 장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되자 마석엄마와 아빠는 몹시 힘들어했다고 한다. 몇 년 동안 고이 키운 딸을 마치 남에게 떼어주는 심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마석아빠가 장인어른을 만나 강국히 부탁하기도 한 모양이었다. 그때의 일은 장인어른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주의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냥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호족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집과 우리 집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석아빠의 제안을 장인어른은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따로 배관기술을 배워 지방의 공사연장을 떠돌며 일을 하던 장인어른은 남의 집에 떼어놓은 막내딸 생각만 하면 갈비뼈 아래 무슨 비누 거품 같은 것들이 가득 차오르는 듯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부천의 방 두 칸짜리 전체집을 마련하고 서둘러 막내딸을 다시 부른 것이었다. 그래도 그때까지 막내딸을 키워준 사람들인지라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만 마석아빠가 실수를 하고만 모양이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땅을 하나 정리해서 마련한 돈이 있는데 그 말이 장인어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고 아내는 예정보다 일찍 부천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너는 너는 어땠는데 나는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다. 나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엄마 아빠 하고 다시 같이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마석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 같기도 하고 피아노도 계속 치고 싶고 여기가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괜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지 마석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재경 오빠를 입양했다나 봐 예전에 마석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구리에 있는 무슨 고아원에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재경 오빠를 만났대 그 고아원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남자애 마석 아빠 말은 이왕이면 나하고 제일 닮지 않은 아이를 만나고 싶었다고 그게 재경 오빠였다고 하더라고 아내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마석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지방 공사 현장에 내려가 있던 장인어른은 싫어했지만 장모님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았으니까 무말랭이와 뜨개질한 스웨터 숙주나물 같은 것들을 챙겨 일부러 부천에서부터 마석까지 심부름을 보낸 것이었다 그 친구 가슴이 또 얼마나 텅피어버렸을까 장모님은 장바구니를 아내에게 들려주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마석 집으로 출발했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언제나 마석 아빠가 트럭으로 부천지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채경오빠도 트럭 조수석에 함께 탄 채 부천까지 왔다 아내의 기억 속 채경오빠는 친절하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 어쩐지 모든 것을 다 장난으로 여기고 건성건성 받아들이는 늘 마음 한구석이 어디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중학교 3학년 오빠였다 마석 엄마와 아빠가 말할 땐 주의깊게 듣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만 손이나 발로는 항상 다른 짓을 했고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아내에게도 이런저런 것을 묻고 잘 웃어주었지만 마석 엄마와 아빠가 자리에 없을 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함께 먹고 있던 포도를 우물거리다가 대퇴 씨를 함부로 마당에 뱉어대기만 했을 뿐 아내는 그 모습이 꽤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았다고 한다 대퇴 예의없고 어쩐지 불량스럽기까지 한 포도씨 뱉는 소리 그 재경 오빠라는 남자가 우리집에 한번 찾아온 적도 있었다 6년 전 가을이었나 토요일 밤 10시쯤 누군가 초인종 대신 현가문을 거치게 두들겨 대서 나가보니 그가 서있었다 스포츠형 머리스타일에 통이 넓은 양복바지 흰색 와이셔츠를 차려입은 재경오빠 그는 자신의 직장 후배라는 남자와 함께 찾아왔는데 키가 껑충한 그의 후배는 허리까지 오는 커다란 박스를 들고 서있었다 결혼식 때 스치드 인사한 이후 처음 얼굴을 보는 것이었고 또 늦은 밤이었지만 그는 거침이 없었다 어 이서방 내가 애들 깰까봐 초인종을 누릴 수가 있어야지 그는 나와 겨우 한 살 차이였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을 놓았다 그에게선 술 냄새와 마늘 냄새가 났다 아 네 나는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야 야 너 그거 그쪽에 잘 내려놓고 나가서 기다려라 자시동 걸어놓고 그는 직장 후배에게도 함부로 말을 했다 그게 그의 오래된 대화 방식인 것 같았다 그는 근처를 지나다가 여동생 얼굴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결혼한지 결혼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변변히 도와준 것도 하나 없어서 미안하다며 바로 박스를 풀었다 박스에서는 물레방아가 달려있는 계곡 모양의 커다란 가습기가 나왔다 계곡에서 물이 졸졸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가습기 물레방아 옆에 초가지 모형도 하나 세워져 있는 가습기 아내가 연년생 아이들을 재우고 마루로 나오자 그는 왜 이렇게 얼굴이 안됐냐는 둥 이서방이 잘 안도와주냐는 둥 마치 오랜만에 며느리를 만난 시부모처럼 잔소리를 해댔다 아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마석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간간히 그의 소식을 전해들은 탓인지 대면 대면 재경오빠를 대했다 그가 건강식품사업을 한답시고 마석아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포도밭을 모두 날려버리게 된 사연과 이혼한 후 어린 딸을 마석엄마에게 맡겨놓고 생활비 한품 보태주지 않은 일 그러고도 또 마석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부탁하는 일 등등 아내는 마석엄마와 통화를 끝내면 그 이야기들을 모두 내게 해주었는데 왜 재없고 선량한 마석엄마와 아빠가 말년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 모든 게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은 아닌지 우울한 표정으로 말꼬리를 흐리곤 했다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경오빠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아내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첨단 부동산 투자 개발 투자 침장 한재경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나에겐 일주일에 한 번씩 물레방아 가습기를 수세미로 박박 닦아주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내는 제일 먼저 명함부터 재활용용품 통에 집어던졌다 재경오빠는 그로부터 4년 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영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말하자면 정의는 바로 그 재경오빠의 딸이었다 재작년 겨울 마석 아빠가 가남 3기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기 직전 마석 엄마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다 마석 엄마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당분간 정의를 맡아줄 수 없겠냐며 넌지시 물어왔는데 아내는 거기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다 마석 엄마와 아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 옛날 그분들처럼 한걸음에 달려가는 것이 맞았지만 또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아내의 처지였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연년생 남매 아이들도 아이들이었지만 아내 입장에선 내 생각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터 더구나 그때 당시 나는 집에 있던 서재를 큰아이의 방으로 내주고 직장인 대학 연구실로 밤마다 다시 그릇으로 나가던 상황이었다 26평짜리 아파트였으니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식구가 한 명 더 늘게 된다는 것이 아이 생모는 애 엄마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래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그 말부터 물어보았다 거기도 오빠랑 이혼하고 얼마 뒤 바로 재혼을 했다나 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오빠도 아이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만 하고 얼마 전에 아들 낳고 부산 어디에서 산다더라고 거참 나는 아내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보면서 잠깐 말을 아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일이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지 뭐 나야 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아내는 엄지손톱으로 득득 소리나게 식탁 모서리를 긁으며 침묵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또 시무룩해 보였다 재경오빠만 생각하면 나몰라를 하고 싶지만 마석엄마 아빠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내는 그대 목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당분간만 당분간만 그렇게 할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라니까 손가는 일도 얼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도 나도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의 일인지 잘 몰랐던 것이 맞았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랬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것이 맞았다 그건 아이들을 아무리 많이 키우고 있다 해도 저절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세상에 예상 가능한 아이란 없는 법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의를 맞이한 것이었다 정의를 생각하면 언제나 한쪽 눈을 비스듬히 가린 앞머리와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던 빨간색 이어폰 그리고 흰둥이 캐릭터 열쇠고리가 달려있는 분홍색 캐리어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어찌된 일인지 목소리는 잘 떠오르지 않고 계속 그것들만 생각난다 그게 내가 본 정의의 첫 모습 이어서 그런가 한데 그러면 첫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의는 키가 좀 작고 통통했지만 이목구비는 예쁘장한 소녀였다 갑작스럽게 마석에서 우리 사는 광역시까지 오게 되어 낯설고 불안할 법도 했을 텐데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몇 번 내 얼굴을 견눈질로 살폈을 뿐 아내가 건네는 말에 대답도 잘했고 일곱살 여섯살 남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초등학교에 가면 정말 바깥놀이를 할 수 없는 거냐 자기 꿈은 공주님인데 그러면 정말 아빠가 먼저 왕이 돼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콧잔등을 찡긋거리며 웃어주었다 아내는 급한대로 큰아이가 쓰는 방에 작은 주립식 세미나 테이블을 틀어놓고 정의의 책상으로 쓰게 했다 큰아이가 평상시엔 잘 자지도 않던 자기 침대를 누나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바람에 좀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냥 바닥에 요를 깔고 자면 된다고 해서 그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되었다 정의는 자신의 책상에 제일 먼저 남자 아이돌 그룹 사진을 올려놓았고 방탄소년단 이라는 그룹인데 후에 나는 그들을 방탄소년단 이라고 잘못 불렀다가 처음으로 정의에게 한소리 듣기도 했다 손꼴과 립밤 로션 순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옆쪽에 교과서와 EBS 문제집들을 가지런히 세어두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방문 앞에 서서 정의가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내는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그 순간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재교 만으로 열두 살이 된 소녀가 낯선 곳에 자신의 짐을 푸는 심정이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이었다 더불어 나는 아내의 어린 시절을 다시 짐작해보았다 아내 또한 내게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던 마음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 아마 그랬겠지 나는 그날 자주 정의의 뒷모습과 옆에 서있는 아내의 프로필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꼭 그런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나는 나름대로 정의에게 신경을 쓰고자 노력했다 정의의 전학과 적응 문제 때문에 담임과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직접 면담도 한 차례 했다 정의의 담임은 나보다 다섯 살 쯤 많은 여자 선생님 이었는데 알고 보니 나름 한국문화 애독자였다 면담을 하던 도중 내가 작가라는 것을 알아본 선생님은 다짜고짜 나와 나란히 앉아 셀카를 찍기도 했다 나는 뭐 그래서 한결 걱정을 털었던 것도 사실이다 남들 다 보낸 학원을 또 나몰라로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거기에 가야 친구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있는 수학학원 원장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게 되었다 정의만 따로 데리고 나가 뉴발란스 운동화를 사주기도 했고 함께 스타벅스에 앉아 녹차 라테를 마시면서 이것저것 학교생활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정의는 처음 한 달 동안은 내가 묻는 말에만 짧게 짧게 대답했지만 그 이후엔 그러지 않았다 첫째 아이가 포켓몬을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이라는 이야기 수학학원 원장이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이야기 고모부 정의는 나를 고모부라고 불렀다 는 작가니까 우리 오빠들 말하자면 방탄소년단 팬픽을 대신 써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등은 정의가 먼저 꺼낸 말이었다 정의는 글자수보다 이모티콘이 더 많이 포함된 카톡을 내게 보내오기도 했는데 고모부 집에 올 때 고모가 우유꽃 사오래요 라는 간단한 말을 전하면서도 꼬박꼬박 컵과 젖소 라이언과 무디같은 캐릭터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런 정의의 카톡을 보는 것이 꽤 즐거웠다 5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부항군 무항 근처에 있는 펜션으로 가정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곳 백사장에서 조개껍데기와 작은 개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만져보다가 다함께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었다 우리 부부가 가장자리에 서고 첫째 정의 막내 순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모두 벚꽃처럼 환하게 웃었고 정의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는 그 사진을 정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정의는 다시 그 사진을 같은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룹 채팅방에 올렸다 지금도 핸드폰에 남아있는 그 사진을 나는 때때로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면 느꼴 아래로 스펀지 같은 것들이 꽉꽉 채워진 것처럼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곤 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의 아빠에게선 편지가 몇 통 왔는데 이런저런 인사도 없이 이서방 내가 여기 들어온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영어는 잉글리시 무무라는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하네 동네에 그 학원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주게 우리 정의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다섯 살에 한글을 다 깨우친 아이라네 같은 말들이 적혀있곤 했다 나는 정의 아빠의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의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수학학원 친구들과 떡볶이집도 자주 가고 뷔페에서 하는 생일파티에도 참석하고 반가워 수업도 가고 자기 나름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니 나 또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은 것이 맞았다 나중에 정의 때문에 가슴이 덩비어 버리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끔씩 그런 생각만 했을 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진 것은 그 학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던 7월 초순 방학을 3주 정도 앞둔 때 일이었다 정의가 학폭에 회부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준 사람은 정의의 담임이었다 전화로 하기엔 조금 긴 사정이 생겼다는 말에 찾아갔더니 대뜸 그 얘기가 나왔다 학폭이요? 나는 멀뚱멀뚱한 눈으로 담임을 바라보았다 그게 뭐죠? 학폭이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준말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뜻한다 위원회 구성은 선출된 학부모 대표 5인 이상으로 위적되고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등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징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정해지며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나 있을 법한 학폭이가 초등학교에 있다는 것도 낯설었지만 전학 온 지 이제 겨우 한 학기도 지나지 않은 정의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것이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님이 내게 내민 다른 서류는 피해 학생 어머니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 개요였다 1. 가해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땡땡 수학학원의 피해 학생과 함께 다니던 친구들로 올해 5월 카톡의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계가 원만한 사이였음 2. 피해 학생에 대한 따돌림은 가해 학생 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카톡 단체 대화 도중 피해 학생에게 너는 우리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함 이후 피해 학생만 빼고 가해 학생 여섯 명이 따로 폐물 구성 피해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시작함 3. 가해 학생들은 땡땡 수학학원 강의가 끝나면 피해 학생이 아직 강의실에 남아있는데도 문 밖에 있는 창금장치에 못이나 젓가락 같은 것을 꽂아놓고 그대로 달아난 행위 등을 함 4.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관계를 회복할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에게 손편지를 작성 전달한 바 있으나 가해 학생 3 가해 학생 5등이 학교 교타가 불어나가 찢어버리는 행동을 함 5. 가해 학생 2와 가해 학생 4는 피해 학생 에게 답장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연락함 우편함에는 답장 대신 개 배설물을 넣어둠 CCTV 캡처 화면 첨부 6. 가해 학생 이른 손편지 사과 사건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김 피해 학생 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문자 발송 핸드폰 문자 수신 내용 첨부 7. 이후 피해 학생 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충동을 겪고 현재 정신건강센터 내원 치료 중 상담 소견서 첨부 나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핸드폰 문자 수신함 캡처 사진에서 잠깐 머물렀다 헌데 이 찐치보거란 말은 뭐죠 단임이 머리를 한번 쓸어올리면서 답했다 찐따 찌질이 퍼러지 거지요 아 나는 다시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러면 우리 정의가 가해 학생 1이래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을 제일 먼저 뵙자고 연락드린 거예요 나는 서류를 담임의 책상에 내려놓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할 말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제일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